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평소보다 한 30분가량 일찍 켰어요 어젯밤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서브 접속이 굉장히 대기열이 길었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금방 접속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번에는 게임 로스트라카라는 게임이구요 지금 기준으로 굉장히 인기 있어서 대기열도 엄청 길구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게임인데 막 와서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기대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깔아봤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죠 서버는 그냥 신규 서버로 갈게요 유저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아... 야 온라인 게임 얼마만에 하는거에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원래 로스트하크를 듣기는 했는데 그래픽이 좋다고 솔직히 온라인 게임이 그래픽이 좋아받자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썼거든요 근데 어제 연간 영상으로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래픽이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4개나 있네요 전사 있구요 마읍사 있구요 약간 얼굴이 중국스럽다 무더가 있구요 헌터 있네요 아... 활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활은 안보이는데? 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 데빌 헌터 이제 핵앤슬래시류로 디아블로3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무식한것 봐라 호크아이 근데 되게 작아서 그래픽이 좋아도 그리고 캐릭터는 구분이 안될 것 같다 무더가 배틀마스터 약간 드래곤볼 같네 기공사도 있어 임파이터 기공사 재밌겠다 기공사 보자 난 남쾌할거기 때문에 성별 선택은 따로 안되나 보네요 약간 던파 같네 기공사랑 뭔 찾는지 모르겠어 아르카나 뭐야? 뭐 던지는거야? 아 되게 특이하다 아 뭐 던지는데? 서머노는 서머노는 서머노가 아 저렇게 서머노 하는거야? 뭐 소원에 싸우는... 아 소원에 싸우는 것도 있네 오 되게 멋있다 야 바드는? 바드는 바옵사에 바드가 있네 얘가 더 기공사 같은데? 아 이제 동료랑 이렇게 버프 주고 싸우는 힐러 전설할거기 때문에 중점했구요 세가지가 있네 버서커 워로드 디스트로이어 여기서부터 보죠 아 무식한 드워프 같다 이러니까 무식한 아 망치로 싸우는 직업 무식한 검으로 싸우는 직업 뭐야 저게 도끼야? 뭘로 싸우는거야? 뭐야? 아 방패도 있네 아 방패가 왜 저렇게 조그맣냐 무기는 저렇게 큰데 막을 수 있는거 맞어? 어 나 얘로 할래 워로드로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보조개통 하면서 팔라딘 같은 느낌인거 같은데 여기서 선택하는건 없고 그냥 전사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거네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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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해서 워로드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 그냥 하면 되나? 어? 아 10레벨에 대하여 정직할 수가 있어? 어 되게 부드럽다 어 어이야 얼굴이 정해져있는 아 기본이 있고 선택해서 가라고 어 다 비슷하게 생긴거 같은데? 얼굴 보자 얼굴 구분이 돼? 이거 애초에 할 필요가 있나? 야 되게 디테일하다 이거 조그매해서 안보일거 같은데 어차피 얼굴을 해도 되게 잘생겼네요 나 그냥 아무거나 할래 똑같이 생겼어 야 어우 야 남자더운데 아주 구멍이 야 이게 뭐냐 아 야 이거 야 장발이 좋은데 저건 좀 기분 나쁘게 생겼다 야 이거 되게 있어 보인다 부잣집 도루님 같잖아 그치 판타지는 장발전사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어디서 외냐 머리 압박이로 할까 그냥 아 근데 투구 쓸거니까 그냥 머리 길게 하자 야 이게 뭐야 이걸로 한번 해보자 야 나 이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관리하기 귀찮아서 이런거 잘 안하거든요 동공의 형태? 아 이딴거 좀 하지마 그냥 할래 아 귀찮네 갑 왜이렇게 묵직하냐 자 해보자 외형결정 으흠흠흠흠흠 도박힘이 도박힘이 되게 흔한 아이디인가 봐 다 있더라고 자 만들었습니다 전사구요 약간 빨개붙고 다니네요 외형변경 있고 환경설정 있고 환경은 중으로 했습니다 최상으로 하면은 막 맵 넘어갈때마다 튕긴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오디오는 뭐 설정했구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창모드이기 때문에 더 튕길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선택해야돼? 아 귀찮네 여섯자리나 해야돼? 여섯자리나 해야돼? 됐다 야 되게 예쁘다 그래피 화면으로 보니까 우리도 할쇼흠흠흠 아 더럽게 귀찮게 만들어야네 아까 아까 설정했잖아 됐다 조적범부 왔네 조적방식은 다음에 환경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마우스로 공격과 공격을 하고요 스킬로 이동은 어떻게 클릭으로 Q, W, E, R, A, S, D, F 줍기, Q키 G키, G키, G키 G키 줍고 이동기도 있어 공격이 C키고 자동이동도 있구요 해보죠 C키는 안쓸것 같다 클릭으로 공격할테니까 아 자 오늘 좀 길게 할까 해서 미리 켰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잤어요 게임이 받아지다가 멈추더라구요 아 한국어네 야 되게 그래픽 좋다 중으로 했는데 엄청 튕겨서 튕기면은 접속하기 되게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낫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쁘네요 나쁘지 않네요 아 하도 구 구시 클리핑만 했더니 아 건수의 벌소리가 들려오는군 행운을 빌지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제품게임과 시작한다야 아 이거 왼쪽으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네요 이름 목 뭐라 그러지 않았어 출석이벤트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내리잖아 교관과 대화하시오 오 주먹질하네 근데 너무 작다 나 좀 땡겨서 하면 안 돼 게임 좀 이거 나는 작으면 구분이 안 가는데 한번 좀 밝게 하자 게임 플레이 표시 태... 어... 네임 태그 커뮤니티 단축기 단축키 커뮤니티 단축키 메뉴 오디오 비디오 밝혀주면 안 되나? 그냥 하지 뭐 나가면 되나?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자동물이네 G키로 입력을 해서 대화를 하세요 나 얼른 따라와 곧 죽을 것들이 뭔 말이 많아가지고 나 쟤랑 대화하고 올래 왜 이렇게 느리니 난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눌러서 걸어 다니는 건가? 아니겠지? 내가 직접 걸어도 이거보다 빠르겠다 아이씨 할 말 있냐?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히히히 흐 흐흠 흑 너무 느린 거 아니냐? 할 말이 없네 이거 야 시작하자마자 자 이리와 노예 놈의 손에 나가 떨어지진 않겠지 들어와 들어와 어 쟨 넌 튼튼하다 그렇지 어 뛴다 갑자기 여기가 진짜 디아블로 같다 으흠흠 아래 싸우고 있어 아니 화면이 이게 이동이 안되는데 마우스 가득 이런거 있나 긴장이 뭐 저야 약속대로만 챙겨주신다면야 아 마침 왔구만 얼른 경매소 안쪽에 있는 출전관리인 글린한테 가서 확인서 받고 300이랑 실링 으흠 아니 어디있는데 아 저쪽에 있구나 노예도 살 수 있나봐 자 이 확인서를 무기창고에 카니네키 가져다주면 무장을 준비해 줄거다 카니네이 갖고 가라 이 확인서를 무기창고에 카니네키 가져다주면 무장을 준비해 줄거다 왜 안돼 게스트가 아 왜 안돼 야 자 이 확인서를 무기창고에 카니네키 가져다주면 무장을 준비해 줄거다 지도를 보려면 대피를 올려봐 아 이렇게 아 지도가 되게 진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딱히 안 켜도 되겠다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아이템 도검 뭐 이러냐 크기가 야 근데 우리나라 게임은 다 거미 좀 무식해 무기가 방호복도 있다 아 이거 G키로 나가야 되나보다 나갈키가 없는데 레벨업 피니쉬 스트라이크 해피 오오 5초 어디 있어 어디 누군데 방호복이 아 창고 안으로 이동을 해라 아 이게 미쳤나 시작하자마자 아 지그들이 바닥에 있는거 주워 입으면 되지 뺏기 뭘 빼자 원래 여기 사람이 없어요 아님 원래 여기 사람이 없는 동네인가 그냥 원래 혼자 있는 동네인가 원래 혼자 있는 동네인가 G키로 주면 됐지 아 G키가 다 상호자원 키네 뭐 외형은 안 바뀝니다 스킬을 입력해봐라 뭐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스킬 4개나 있어 시작하자마자 뭐야 마나가 하나도 안달아요 체력이 다른건가 스킬 쓰면은 아니네 마나가 다네 마나가 엄청 빨리 차는거네 어차피 여기 장비로는 턱도 없으니 수련교관 우파한테 가보라 영혼없는 칼롤림 더빙해도 영혼이 없어 모여 뭐 밀집투사로 연습 좀 하라 이게 밀집투사야? 난 스켈레톤같은거 습격한줄 알았다 야 뭐야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 나 투기장으로 가 야 뭐냐 뭐야 이거? 야 되게 잘 만들었네 이게 중업이라고? 어 좋아 안 튕기는걸로 만족하겠어 세상 보고싶긴 한데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아 물 안먹으면 맛있게 하네 야 샥포드 너무 화려하면은 약간 귀가 좀 구리거든요 아 이런거랑 싸워야되니까 이게 무기 큰가 보구나 그렇네 그렇네 안위험해? 오오 오오 야 잘 만들었다 1065 이름이 예가티야 예가티 어 어 이렇게 나와서 언제 잡냐 보스 무력화 스킬로 보라트게이지를 소진시키세요 보스가 무력화 상태가 됩니다 어디 보자 아 저게 이제 아 제노보스의 거대원숭이랑 같은 느낌이네 아 이런식으로 스킬을 써서 지 약간 이제 에어봉 같은게 들어가는 스킬을 쓰면은 무력화 되는구나 마틀러도 이길거 같은데 아 너무 헷갈려 이게 클 이동키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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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었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뭐야 뭐야 범위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안오는데 뭐 소원만 했는데 뭘 피해 이거 아껴놔야겠다 저거 이거 아이 너무 헷갈려 이동하는게 너무 헷갈려 이동하는게 저건 게지는 안차네요 보라색 게이지는 어딨는데 아 여기있구나 게임 졸라 무식하네 진짜 여기야 야 게이지 없어졌는데? 맞으면 날라가고 아 이거를 피하라고? 아 아 더럽게 더럽게 튼튼하게 만들어 디트리얼부터 백어택 추가 데미지 있네 그렇네 그렇네 도적같은것도 있나보다 아 없었나 아까? divisions 스 자 예 인전형 Blend 저런 칼 차고있으면은 저기 칼 이냐 무거워서 쓰러진거 아니야? 분명 내가 찾던 그 전선어군 약속대로 이 unlimited 내 opinion 고맙습니다 사제 어르신 응접실에서 편안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해봐 해봐 언젠 들었으면 후딱이라서 어우야 말 잘 듣네 대화를 해라 새 주인님이 있다 나 왜 시작하자마자 노예야 범죄자 아니면 노예야 어딨는데 어디 뭘 탭키라 그랬나 아까 방송 키기 전에 보니까 방송 엄청 많더라고 로스트아크 수십 개는 있던 것 같은데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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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아남은 전사를 찾아다노 거친소리를 닮은 그 전사 바로 자네가 이 땅을 지킬 것이란 말이세요 이리 오게 나 전사요 아 WS들이 자꾸 이동키 같애 어 이거 뭐냐? 아 A키가 기술이 있었구나 이게 기술이구나 이게 숄더 차지 음.. 스페셜으로 이동하고 질감이 든다 서둘러 사태의 원인을 알았네요 망자들을 참지우고 질서를 돌려놓아야 하네 이물에 이물을 만나러 가자 우선 아 방향키로는 못 걷는구나 마우스로만 가야되나보다 망자의 도검 무기는 뭐 이런거 밖에 없냐? 약간 다크 소울 무기 같애 느낌이 레드와 대화하시오 레드 프로로그 봐야죠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프로로그가 되게 기네요 로딩 힌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다 이곳을 클릭하여 다른 힌트를 전환해봐라 소리가 너무 작아 시스템 사운드 좀 올리자 많이 작네 1.5배 올렸습니다 아 이제부터 그거네 이거 때릴 수 있나? 이리 와봐 시체들은 끝없이 되살아나는데 싸울 병사는 부족해 야 이거 지금 어제 2시에 나왔거든요 사실상 나온지 얼마 안된거네 나온지도 몰랐는데 도망쳐나온 피난면들과 얘기해봐라 이게 무슨일이래요 슈샤이어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나다니 거 불타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 않 야 토기장이 지옥이었다면 그렇지 그랬으면 지금 여기는 생 지옥이야 지금 여기는 생 지옥이야 아유 저글드글 한거 봐라 야 대화를 둘 다 해야되네 깊은 밤이었어 밖이 소란하더니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얼어붙은 망자들 편히 보여주라고 진짜 망자가 되어 일어났다니 다친 병사들 너무 많아 마이크 소리 같은거 들려? 그런건 없겠지 마이크 소리 들리고 다친 병사들 뭐 저건 왜 왜 뭐 뭐 처음엔 망자랑 싸우는거야 망자가 밥인거 나 예검이 좋은데 예검 정도 같다가 양손고음으로 적당한거 같은데 너무 크니까 약간 부담돼 이미지도 좀 이상하고 야 병사가 부족하기는 드럽게 많구만 너무 많아 갈 듯 없다 야 왜 이렇게 두사냐 이거를 열다섯마를 잡으라고? 포위된 병사 다섯명 붙으라고 아 얘네가 병사구나 유저가 아니라 아 아 여길 넘어가면은 유저가 있군요 아 유저가 아닌가? 유저 맞네 유저 맞네 어떡해 여기 다섯명 있고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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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명 있고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아 구출하려면 눌러야되네 아 좋아좋아 아 좋아 내가 구함 이거 이거 같이 안되나본데 내가 구하니까 자산을 못 구하네 빠른 사람이 최고야 이리와봐 쟤 뭐 어떻게 이리와봐 된거야? 아닌데 안됐는데 아이템있다 아 그러고보니 이거 약간 디아블로카 게임이었지 잊고 있었는데 이리와봐 더이상 싸움을 못하겠어 내가 받아갑니다 한명만 더 구하면 되네 아 왜이렇게 다 일어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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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노래걸린다 가면 돼 왠데 나쁘지 않네 그래픽도 뭐 좋고 구경하면서 가죠 뭐 인터페이스 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것좀 어 못 없애나 이런거 전투 생활 생활도 있나보네 레벨이 3이구나 전투랑 생활이 따로 분류가 되네요 재살아난 병사 처치하기 10명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유저가 야 지금 이정도면은 쟤 처음엔 어떻게 한거야? 지금 이정도면은 오픈 딱 했을때는 아 얘 여기까지 병사구나 아 야 되게 쎄다 저거 강타 그냥 기술만 써야겠는데 어 너무 질이 안박혀? 이거 이걸로 하면 한방인데 망자의 무덤으로 이동하라 어디 망자의 무덤 나 녹화 용량 좀 지우고 할걸 그랬나? 잠깐만요 녹화 좀 지워야겠다 두개만 지우면 되겠네 우두머리 망자 처치하기 우두머리 망자 처치하기 근데 슬라임 아닌게 어디야 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온라인 게임이 이게 돌아가는구나 야 진짜 시대가 참 근데 이정돈 돼야지 온라인 게임이지 핸드폰으로 된다고 그랬나? 핸드폰 이런 그래 그게 나와? 좀 한꺼번에 모아서 잡죠 어차피 때리려면 오래걸리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아이씨 이 때리로 나오는거야? 이 굴러지나? 사이도? 어 그렇네? 이따 한방에 잡으면 되겠다 이제 그렇지 레벨업 뭐야 얘네 왜 남았어 치명적인 그대 업적 달성 아 얘가 왕자 왕인가 보구나 치 백어택 진짜 백어택 아 저것도 있네 보라색이 다 있나보다 보라색이 이렇게 잡아서 백어택으로 가봐 백어택이 안되는구나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피해 이거를? 백어택을 야가 이.. 이거 간다 손에 어 좋은데? 야 이거 이거 노란색으로 뜨.. 안 뜨게 되면 안되나 안 뜨면 더 예쁠거 같은데? 저 더블키 기술이 별거 없다 낡은 투구 이 불길한 불꽃이 망자들을 깨우고 있던 것이군 간달프같은 힐턴 없나? 신께서 얼리셨던 악마의 불꽃이 대체 무슨 이유로 나타났단 말인가? 음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이템 어디 보자 투구좀 끼자야 투구 끼면은 어 쓸 수 있네요 자 망자장갑 망자장갑 옷이 안 바뀌어 하이 디아블로를 온라인으로 여러 명이서 하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긴하다 확실하게 전부 생각하긴 했거든요 디아블로를 여러 명이서 대면은 재밌을 것 같다고 뭐 전투하는 데는 정신없어서 솔직히 못 볼 것 같은데 한 세 명만 있어도 정신없으니까 뭐냐 이거 어 데미지 왜 이렇게 올라갔냐 내려가서 저쪽 길로 가야된다 이게 로딩 걸려서 로딩걸리는 동안 맞아야되나보다 왜 이동하면은 체력 다 자라있는거네 오늘 2시에 시작을 했어도 서버 불안정으로 뭐 약간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서 오늘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시아님께서 말씀하신 전사님이시군요 화제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자들을 봤습니다 보헨이 그 애들을 쫓아가는데 무슨 일 생길지 걱정된다 보헨을 도와달라 좋아 글씨가 너무 안 크니까 우리 예쁘다 좋다 작아서 안보이긴 하는데 사냥꾼들이 마을을 점거했다 개첩원들이네 아니 저렇게 시체가 많이 걸어다니는데 노예가 필요해? 시체 쓰면 되잖아 아 이게 노예사님꾼이구나 아 어우 되게 짱네 글씨 오하네 유이 저쪽으로 가서 봉거찌거리 좋아요 이게 한국어 더빙인데 약간 이제 항상 외국 게임 자막으로 보다보니까 익숙지가 않다 한국 더빙을 듣는게 두목이 악마의 불씨라고 준거 말이야 정말 화력 죽이지 않냐 이런 물건은 어디서 구해온건지 역시 두목이라니까 너도 보니 두목말인데 요즘 좀 이상해졌다는 이야기 야 그래픽 좀 봐라 마을사람들을 싹 잡아오라더니 진짜 신기하다 이게 그래픽 좋은거 그걸 떠나서 그래픽이 좋은 멀티게임의 유저도 많은데 범벅 있는게 전혀 없어 하나도 없어 프레임 드랍도 없고 그래픽 깨지는 것도 없고 혹시 방송 깨지나? 모르겠다 방송 화질로 왜 이렇게 불이냐 원본 화질로 아 됐다 그냥 저장했네 거기 이 사람이야? 누구야? 저게 대장이야? 아 저게 대장이야? 아 대장이었어 저게? 아 기다렸다 잡는거야?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나 저 서버같은거 못 봤구나? 아 이게 서버잖아 그럼 채널같은거 못 봤구나 채널? 패스트 위치 전달하기 부두목에게서 아는애라 어 사냥꾼들이 더 인간 같지가 않아 여기 있다네 좋은데 사네 손님이 많은거 같지만 깜짝이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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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작전 지도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좋구요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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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디테일에 10레벨부터 어 야 4레벨 밖에 안됐어? 전직하고 싶은데 여기는 왜 만들어 놓은거에요? 여기는 왜 만들어 놓은거에요? 나중에 뭐 구하라고 만드는거 아 구할수 있구나 아 구출하는게 캐스트네 여깄네 여깄네 두목을 처치하라 어디서 이미 철치 당하고 있는데 완료 떴어 가자 같이 때려도 완료 뜨나보다 더 큰 악마임을 받았다고 한다 자 겸씨도 그럼 똑같이 들어오는건가 잘 죽이면은 파티 안하는게 더 나은거 아니야 파티하면은 약간 분배되지 않나요? 힐윈드를 획득했습니다 힐윈드를 획득했습니다 힐윈드 어딜 가나있더라 마라도 안된다 4초 동안 쓸 수 있는거야 홀딩스킬 저기로 가는거네 빨리 가자 가급유도같은게 전혀 없어 모바일 게임이나 스팀게임만 했더니 약간 좀 당황스럽다 온라인 게임 오랜만에 하니까 거의 해본적 없지 않나요? 방송으로 두개 했나? 하루에 하나씩? 아 지금 적당히 할 때가 됐네 한번 확인을 해보자 기술 졸라 무식하다 진짜 어디 로드람 제 연구일지가 도움이 될겁니다 그걸 보시고 망자로 변한 마을 주민들을 처치해라 열다섯명 모아서 한꺼비 잡자 봐봐 이거 힐윈 도는 것보다 그냥 때리는게 나은거 같은데 안쫓아오네 얘네 힐윈드 1초 데미지가 더 아프네 치유물력 치유물력 스킬이 처음부터 워낙 많아서 딱히 뭐 어떻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딱히 모아서 잡고 일로와봐 몰아서 잡는게 안되네 얘네가 안쫓아와잖아 이리와봐 왜 안써줘? 수행사제 일지를 찾아 읽기 수행사제 일지를 찾아 읽기 그래픽 너무 좋으니까 내 싸구려 눈에는 안맞아 눈보라 시절로 이동하시오 저 가운데겠지 뭐 성스러운 죽음을 지키는 냉기가 녹아내리고 죽은자 망자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망자들이 깨어나는 곳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슈샤린에서 망자가 나타났다 아하 느낌이 야 맵 예쁘다 이게 올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어 난 2년 뒤에 나올 줄 알았어요 빨리 나왔네요 한 4년 전부터 나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솔직히 배널로드를 생각하면은 뭐든지 기다릴 수 있지 난 뭐든지 기다릴 수 있지 난 빙결레시는 화마를 막기 위해? 여태가 왔다 일어나라 화요망마든지 신의 선물을 파악해 신의 선물을 파악해 신의 선물을 파악해 신의 선물을 파악해 신의 선물을 화나로 만들자 원래 디아블로 하려고 했거든요 마침 나와주니까 뭐 하지 뭐 이게 의외로 온라인 게임인데 사양이 높은 편이라서 약간 이제 여러가지 문제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불 쏴가지고 안온다 맞니? 아 약하구나 얘네들은 여기는 전사만 있나봐? 뭐 전사만 노예로 시작하고 다른 애들은 도잣집에 시작하나? 전사가 진짜 쉽게 살라그래 쭉 너무너무 너무 무식하게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별로 안세다 300밖에 안돼? 군대장인데? 대장님 너무 흐저빠지다 좋아좋아 그래픽 예뻐서 구경하다가 할 말이 안나와 되게 잘 만들었다 직접 원래 보는거랑 하는거랑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화면 별로일줄 알았는데 훨씬 괜찮네 어떻게 만들었냐 얼음의 도검 어차피 클거 아냐? 뭐가 다른거야? 어느 부분에서 얼음이야? 머빈과 대화하시오 파랑점이 있는데부터 이제 로딩을 받고 원래 원래 이러면 튕긴다고 그러더라구요 어제는 최성업으로 이거 돌린 사람들이 맨 넘어갈때만 튕겨서 튕기고 재접속하는데 이제 대기열 들어갖고 개고통 받았다는데 난 너무 클린하잖아? 여기 왜 이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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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빙결의 정수가 필요하다 아 법사같은 애들이 더 많아서 더 혼자 팔랐나보다 얼음의 심장을 획득해라 아 조만간에 로스트하크 성차별로 나오겠다 남자 마법사는 없냐 여자 전사는 없냐 아 여기 멀어다 아 얘네 잡는거였어? 좋구요 멀어서 한꺼번에 잡는게 제일 좋은거 같다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 아 그렇게 안보이네 진짜 일어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다섯마리? 이리와봐 쟤까지 잡으면 딱이네 이리와봐 아 쪄가지고 못가는것도 있구나 됐다 됐다 고통의 하신 그리고 약간 드랍률 같은 개념이 없네요 퀘스트 아이템 같은건 자동으로 습득이 되고 드랍률이 낮아서 못먹고 그런것도 없네 위로 올라간거구나 아까 그 길을 왠지 보스는 공유될거 같은데 여기서 정수가 이제 나오는거야? 지금은 업고 가져가서? 읏 읏 절로 어흑 신기하다 신기해 야 근데 이제 그것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나 범들고 다니기 싫어 대검 원래 대검, 대검 쌍수 이런 거 들어오는데 딜 나오는 거 혈압 한 번 터지고 쓰러지니까 약간이지 야 무난 무난한 게 좋다 살고 싶어 방패를 줘 빙결의 정수를 재선에 올려라 이제 예를 갖추어 맞이하게 빙결의 신 시리울스님이시라 빙결의 신사는 이 눈동네 저기 웃음 다 벗고 다녀 야 좋은데 그 동상 아니야 그냥? 서리의 성지에 다가오는 악마의 불길이 보이는구나 빙결의 전사여 서클사이드에 봉인된 나의 유무를 지키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좀 싸우는 거 보고 싶은데 아니 뭐 사라지지도 않아 그냥 여기 서 있어 뭐지? 악마의 불길 성물 지켜라 파워브레이크 뭐예요? 뭐야 이게? 날려버린다 어어 다데스에게 시안의 말을 전해라 이동도 있고요 지나가면서 진행되는 형식 빙벽의 성지 나 잠깐 그래픽카드 돌아가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픽카드 컴퓨터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와 잠깐만요 야어어 로스트하크 엄청 잡아먹네 CPU 100%야 지금 야어엇 잠깐만요 지켜라 가 Oculus 권장사용보다 높은데 이렇게 높으면 안되지. 잠깐만. 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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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네. 50%로 줄었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잖아. 안되지. 권장사용보다 훨씬 높은데. 사양이. 야 근데 소리가. 아 열심히 일한다. 컴퓨터. 뭐하니. mpc 아니야. 야 뭐야 이런게. 이런게 길바닥에 있어 그냥. 얘들 보라색 있는 애네. 야코텍. 야코텍 짱이야. 아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던데. 이거. 괜찮은데 느낌이. 아이템 들어오는거. 스팀게임 하는 것 같은데. 무료 스팀게임 같애. 고글리티. 자네로군. 기다리고 있어. 박음해도 되겠어? 시리오스 심께서. 악마들이 서클사이드를 침공하리라는 예언을 내리셨다고 뜻합니다. 슈고를 자취해주게. 아 개구나. 길바닥. 아 나 물약도 있어. 나 아이템 좀 사보고 싶은데 아이템 어디 사야되지. 무기. 판매기가 있네. 표시 뜨는거 말고 다 팔자. 내 소지품 맞지? 이건 안팔하죠? 됐다. 무기 상인도 이제 나오겠지? 장비가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역시 튼튼하게 입어야지. 날씨 추운데. mpc가 길에서 막 싸우니까 재밌다. 옛날에 cp9이었나? 아 cp9이라면 c9. cp9은 원피스지. c9이라고 게임에서 나는 좋아하고는 mpc가 좀 싸우는거. 온라인 게임은 그런게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는 싸우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얘는 데미지 들어갈거 아니야. 들어가네 조금씩. 열심히 싸우는거네. 진짜. 걔는 데미지가 1 떴던걸로 기억을 해요. 궁병들이. 근데 이렇게 난 떠줘야 재미지. 약탄만 치면 되잖아. 내가. 얼마나 편해. 다 잡았니? 두 벌이 남았네.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기술 하나씩만 쓰면 다 죽였나봐. 얘는. 어디. 셀핑 한번 내가 잡아볼까? 뒤졌니? 어우야. 좋아요. 다데스에게 보고와라. 야 너무 편하다. 오랜만에 심자 빵명으로 하니까. 너무 편해 마음이. 아무도 안볼때가 제일 편해. 어차피 영상도 길게 올라갈거고. 보는 사람도 없었다니까. 편하게 해야지. 항상 그랬듯이 질겜으로 할거기 때문에. 아 천천히. 아 저기 갈수 있는건가 아니야? 저희가? 아 돌아서 가는거구나. 아 이제. 이 사이가 아니라. 이곳이구나. 그냥 아예 이동을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겠지. 내려가고 있네 이미. 야 근데 CPU 미쳤는데. 돌아가는거. 괜찮은거 맞어? 게임? 아까 30%였는데. 갑자기 키니까 75 됐어. 야 이거 이제. CPU 미친듯이 올라가긴 하는데. 뭐. 순간적으로 80%까지 막 뛰는데. CPU 무사하니? 방금 송출 되긴 하는거야? 아 나는 뭐 렉없이 돌아가긴 하는데. 천천히 떨어진다. 80. 떨어진다고 하니까 82까지 올라가네. 82 넘네. 야 대박이다.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야? 서버 호스트 연결된 디바이스. 아 42% 떨어졌다. 아 야 이제. 41% 떨어져도 68%야? 미쳤다 진짜. 가자 빨리. 시신을 찾으라고? 아 이거 얘기하는거구나. 과연 막마들이 깨어났다니. 한 번에 되네? 시안님의 전원을 받았다. 지금. 시리스님의 선택을 받은 빈결의 전세가. 신과 인간의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서클사이드로 향할 예정. 지나갑니다. 잿빛 늑대들이야. 요새를 사수하라. 보급기지의 늑대들도. 곧 합류하겠다. 유저 없는게 낫겠다. 불안하다 이거. 접유율이. 돌아가는 소리가 다르다. 아크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스팀 게임이. 사양이 진짜 엄청 높잖아요. 약간 이제. 얼리 억세스 신작하는 기분이야. 엄청나게. 돌아가는 소리가. 그래픽 카드는. 약간 구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픽에 비해서. 아 이게 섬멸하라고 이거. 너무 꿀이야. 아니. 의외로. 의외로 유저가 그렇게 많이 없어. 많냐. 좋아 좋아 8레벨이야 이제 좀 있으면 레업할 것 같다 가부에게 전달 이거 오픈 초기라서 리젠류를 높여놔서 CP 많이 먹나보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지 이거 최소 사양으로 돌리는 사람도 컴백 터지겠는데 진짜로 이렇게 모두 사기가 꺾인 것이 가장 절망적인 일일세 악마를 처치해줘 뭐 당연히 그것밖에 할 게 없겠지 뭐 처치하고 잔액까지 제거를 해야 된다 나 때문에 저 사람 못 잡는 것 같다 이게 자네야?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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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더 있어? 두 개 더 있네? 이것도 자네구나 안 깨져? 이것도 자네고 자네 맞네 고생할만 했네 방어해라 야 돌아가는 소... 야 미쳤는데? 선풍기 강으로 돌리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데? 야 소환기 작동하기 이렇게 무식하게 작동하는군요 야 이게 온라인 게임으로 이렇게 된단 말야? 미쳤어 진짜 뭐야 가부에게 보고 아 지금 같이 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세 개가 있는 거구나 야 미쳤네 우주 왜 이렇게 많냐 갑자기? 이제 요새를 수복할 가능성이 열렸네 여기 잿빛 늑대들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도우물을 갖다 화염불꽃 늑대 처치하기 역시 3800 줬고 3800이나 받아서 올랐는데도 저거밖에 안 찬 거야? 50%도 안 찬 것 같은데? 한 마리 잡을 때 여러 마리 잡아도 80%인데 말이야 32주는데 뭐야 얘는? 아 이거 네 마리 처치하라고? 얘도 몰아서 잡을 수 있나? 이리 와봐 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뒤지겠다 야 그렇지 풍화된 상이 풍화된 상이 쓰레기구요 어 뭐 도검 나왔어 아이템 레벨은 왜 저렇게 높냐 데미지 2차이 나네 조금 세거나 조금 더 레벨 9 때 쓸 수 있는 거고 아이 능력 비교도 있네 아이템 능력 비교 그니까 너무 작아서 그니까 너무 작아서 도포기가 필요하다 언제 저렇게 패고 있었어? 어이가 없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우 이씨 개 멍울들을 물리쳐 줬으면 좋겠어 레벨 업 2레벨 됐고 장비 갈아주고 화염불꽃 와물 3마리 처치하라 아 이거야? 먼지 때리는 사람이 정산이 되나보다 하면 되던데 말이야 어 새로운 기술 생겼네 뭐 곰 뭐야? 아아 이 기술 하나로 3연탈 친다고? 그러하다 대환하러 가자 맵은 되게 예쁘고 잘만들어 진짜 섬세하게 잘만들었는데 그냥 쑥쑥 지나가게 된다 캐스트 깨다보면은 이게 좀 비슷한게 많네 기아님께서 버텨달라고 하셨지 우리 악마들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막 이제 모든다 너에게 살려 써클사이드 문 전직하겠는데 슬슬? 전직하는데 1시간 들어가네 1시간 그래픽을 낮춰볼까? 아 CP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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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전멸이 왜이렇게 전멸 낮추기 게임 하나가 거의 게임 하나가 거의 80을 먹어버리니까 아 딱히 문제는 없는데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게임 CPU 게임 CPU 게임 점율 낮추기 게임 아 이건 문제인 것 같아 게임 문제인 것 같고 또 옛날에 C9 하면은 그래픽 녹는다고 PC방 점주들이 하지 말라고 붙여놨잖아요 뭔 뜻인지 알 것 같아 뭐 0 2 2 2 2 2 1 2 1 2 3 2 2 정무를 가지러 가면 돼 근데 오프라인으로는 안 되나 이 게임? 너무 거슬려 소리가 CPU 소리가 좋아 좋아 분단 섬멸하라고? 처음엔 엄청 빨리 달더니 척 달지도 않아 이젠 좋아 좋아 2800 이제 업하겠다 업하겠다 업하고 전직할 것 같은데? 여기 와봐 돌아서 가야되네 이거 뭐 열어주면 안 되나 그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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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디아블로 하는 것 같다? 아 CPU가 너무 시끄럽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건 좀 심하다 어쩌라고 이거는? 방법이 있긴 하냐 이거? 나 점프 같은 거 있는 거야 이 게임에? 나 점프가 있는 영상을 봤거든요? 아니요? 점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도 안 나오고 설명도 안 나오고 여기서 아 상호작용으로 뛰는 거야? 볼 때리네 되게 좋다 근데 강타 그냥 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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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n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옥 으으으악 잠을 못잤더니 너무 졸려 Acron 안그래도 핵앤슬래시는 졸림 게임인데 졸린 장린데 저거 뭐야 촌스러운 검은 어쭈? 근데 이거 프로로그야? 진짜 생명인가? 프로로그라 그랬지? 있고 있었는데 프로로그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프로로그야? 너 데미지 몇인데? 데미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착송 공격력이 따로 있네 그래, 불 들이니까 얼음으로 잡으라고? 야, 세무기 좋다고 막 꺼내는데 야, 소품들 좀 봐라 얼어버리네 그냥? 갈래 그냥 저기까지 가야돼? 미쳤구만? 아, 미쳤는데? 이걸로 가봐 어, 레벨을 파겠다? 여기 이제 혼자 들어가는 데인가 보다? 들어가 주면 여는 레버 같은 거 있니? 아니, 오래 열어 아, 미치겠네 얼음 검이지만 이펙트는 불이야 좋아 좋아 slang 만능 해결사 아, 그게 마노오오오오오오 TWO 어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미치겄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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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메 이게 뭐야 화끈한 것 봐라 야 화끈한데 잘만들었는데 게임 아주 이펙트 너무 좋잖아 싱글게임보다 훨씬 나은데 야 핵앤슬래시로 굉장하다 이런 게임 앞으로 나올거 아니야 계속 야 싱글로 재밌겠다 멀티 있는 싱글로 얜 솔직히 아 내 생각에는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 점유율 보니까 저거 분명히 아 저거 튕긴 어제 튕긴 사람들 중에 cpu 때문에 튕긴 사람이 절반 이상일거야 점유율 보니까 가차 없어 권장사용보다 훨씬 높은거 같아 지금 세 번 누르는거 자꾸 가보게 되네 아 뭐 이동을 안하냐 진짜 미는 기술인데 다 안잡으면 못가는구나 아니네 어메 진짜 못이여 덩어리도 한방이네 여기 상자있다 여기 상자있다 클릭 거의 안하게 된다 하도 많기도 하고 야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오오오 Petersen 이 게임하면서 아마 이런 장면 또 안 나오겠지 야 좋은데 가자 가자 어디 신의 성물을 신이 지배하면 얼어버리는 거고 악마가 지배하면 불타는 거야? 둘 다 헤디네 오우야 오우야 백어택 면역이야? 야 왜 이렇게 안 다니 너는 됐다 백어택을 할 수가 없네 위치 위치가 뭐 이러냐 체력이 많아가지고 야 빨리 다시 그거 줘 쓰러지는 거 이거 한 번 하면 안 되겠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쓰러진 거야? 어 뭐야 업적 달성 업적도 뜨나 이거? 스카이 에그 스팀 게임처럼 안 뜨나? 어우야 저 피린드가 어떻게 숨지 까먹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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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가 너무 약해 검은 너무 크고 사악한 불길을 저지한 빙결의 전사여 난 좀 아담한 게 좋아 어허 어어 잘 걸 거지 일하고 게임 깔아서 딱 키니까 방송할 시간이었어 신의 전사가 되거라 그러하다 뭐야 담력? 뭐야 트리시온 트리시온 트리시온에서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직인가 보다 앞으로의 운명 야 그럼 이게 되게 잘 맞춰져 있는 거네 중국 게임 같아 아 저기요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방송하고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업로드하면서 게임 좀 게임 좀 이거 좀 알아보다가 방송킬 시간이야 나가야 돼 다시 방송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의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의 길을 따라 저에게로 오세요 망게임이에요? 벌써 망했어요? 아 재밌는데 나는 근데 이거 CPU 먹는 거 보니까 좀 그러... 아 야 이거 그거 아냐? 어벤져스 토르 트리시온 야 되게 예쁘게 만들었다 가봐 자동으로 가면 안 되냐? 내가 꼭 눌러줘야 되니? 어 왜 안 가냐? 아 한 번만 하... 아 뭐야 왜 안 가 아 못 가는구나 여기까지 밖에 못 가는구나 뭐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 현지 인도는 안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안 해도 진행 된대요? 그... 그... 아바타 능력치나 아바타에 필요한 매력 같은 것도 다 보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보면은 아 그거는 198만 원짜리 탈 것 안 사도 일반 탈 것이랑 비슷하대요 예 그냥 탈 것이랑 거북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성능 차이가 똑같대요 돈 많으면 사라는 거죠 뭐 드디어 얼었다 버서커는 강력한 대거물을 휘두르는 캐릭터입니다 디스트로이어는 그래비티 해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버서커는 솔직히 안 땡기고 디스트로이어나 워러드 가고 싶은데 워러드나 저 창과 방패 저기 창이야? 포격이 가능하다 포격이 가능한 창을 쓰는 거야? 어 일단 워러드 이게 방패고 이게 창이야? 너무한 거 아니냐 손잡이 만한 크기잖아 방패가 지원과 방어 능력 아이 그러겠지 체험막이 있네 아 이게 체험하고 있는 거야? 야 멋있다 얘로 해야겠다 진짜 어어 오호 이게 쏘는 거고 바른 직업 좀 해보자 체험만 체험만 헬블레이드 뭐야? 아 이거 여기 있는 거잖아 가장 기본형인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지 다른 직업 체험하기 야 무식한 것 봐라 다크 소울의 그 개 죽이고 얻는 것 같다 탐식의 드래곤 죽이고 얻는 비가 야 뭐야 야 뭐야 다 화려하다 어 다 화려하네 멋있긴 하다 어 근데 난 이미 내 마음은 워러드니까 워러드인데 전쟁의 군주인데 예로 해야지 체험 끝내기 여기 동장갑 됐나? 워러드 운명을 결정하겠습니다 오 오 무기 줄거지? 워러드 거 오오 아 너무 크다 적당히 커야 재밌지 이게 뉴비룩이군요 해볼까? 저기 뭐 아무것도 안주는데 어 방패 패딩있어 패딩 밀고 찌르면서 밀면서 쏘는거 D랑 F는 없네요 Q는 마우스 하는거 어 근데 비슷한데 기술이 방패 반 창 반 이렇게 있는거 같네 무기가 너무 커서 약간 내 취향은 아니다 작은 무기는 없는거야?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무기가 저러니까 막아도 약간 막힐거 같지 않잖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다른사람은 커도 되니까 내건 좀 작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세상의 빛을 잠식하기 전에 앞서가는 길 지성 순례자의 행렬 잠깐만요 뭐여..여섯 명이나 보네 시청자수는 두 명인데 오늘 우리 마을에 유명한 사진님이 오신다며? 나 여기서 시작하는거에요 그냥? 어 나 구경좀 하고싶은데 어차피 솔직히 구경하는게 더 재밌는데 아 무기 때문에 약간 싸우는 맛이 안나 너무 커 소리랑 타격감 같으면 괜찮은데 약간 무기감이 없는거 같애 너무 크니까 오히려 약간 디아블로2 팔라딘 기대하면서 팔라딘 질딘같은거 기대하면서 했는데 야 걸어가면서 무기 집어넣는거 봐라 어떤 분인지 궁금해 조금전에 지나갔어 어디에 어딨어? 와아 나도 망토 입고싶다 왜저렇게 좋아해 누군데? 왜저렇게 좋아해 누군데? 남자야? 남자여자 구분이 안가 바루트님 바루트님과 마을사람들이 침장에서 일찍을 기다리고 계세요 바루트님은 건강하신가요? 어서 가봐야겠군요 야 근데 나도 가면 안되냐? 도망가면 열심히 싸워 하나정도는 맞아 딜 좀 구린거 같다 어 잘 싸웠는데 야 계속해봐 엠시는 안들어가는거 얘 사제라 그런지 뭐 30밖에 안들어간다고요? 잠깐만요 뒤틀를보다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아 총이 진짜 세다 어 총이 데미지가 세네 또 왔어? 아 똑같이 생겼는데 너무 아 야 너무 많은거 아니 아 이거좀 그지기하다 방패 한번 때려볼래 총 너무 세다 역시 현실 방향이냐? 현실적인 총이 훨씬 세 때리는 것보다 근데 힘 안들어가니까 너무 무거워서 어 드는것도 힘들어 지금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레오나트로 가시나요? 여자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여잔데? 여장남.. 남장여자 아니야? 아 남장여자가 아니지 여장남자 아니야? 아 뭐라그러는거지 저걸? 남장여자겠지 어 그러네 아 목소리만 남장한거지 가자 그러면 너들 야아 쟤가 운전하고 내가 뛰어? 그렇지 아 아크를 찾고 계시다고요? 그런거 찾고 있었나요? 신기하네요 다들 아크를 전설로만 생각합니다 아 원피스 같은건가 보네요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술래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었거든요 왼쪽에 잘 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쓰라리 있던거 같은데 자 마을에 거의 다 크 크 이러니 저걸 달려와서 찌를라 그러네 미친놈이 야 손모가지 안 날아간게 다행이다 바퀴 껴서 날아갈뻔 했네 여어 말 피지컬이 장난 없는데? 개순데 개수 적토마인데 도와줘야돼? 파밍 먼저요 아 뭐야 안 돼? 아 뭐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재밌어졌어 갑자기 보호하라고? 니가 날 보호해야 되는거 아니냐 난 시민인데 나 시민 아니었나? 실드 게이지? 뭐 어쩌라고? 뭐 어디갔냐 야 뭐야? 아아아아 이런게 있구나 공격을 막아준다고? 난 남의 공격을 막아주고 싶지 않아 나만 막을거야 뭘 막아줘 막아주긴 밑두 것도 없이 아 기절이 있구나 W랑 E를 같이 쓰는거 그냥 연결 연결시켜주지 두번 누르면 쓸 수 있게 버섯 기술처럼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성당을 찾아주세요 난 어디가고 쟤만 성당가? 오오.. 오오오오오! 스킵도 있어 스킵하면 안되지 예쁘다 이뻐 이뻐 아주 그럼 무엇이다 planned 뭐 너 왜 뒤로 뛰니? 아 너 못 고르나보다 무거워서? 나 어떻게 이동해 그럼? 비켜주라 아 다 그냥 싸서 뚫어 응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해 안나의 상처가 났더니 정말 다행이야 아 모험가님 오셨군요 저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아 자네였나 눈빛이 아주 선하군 이 모험가님도 아크를 찾고 계신답니다 오오 그런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쪽으로 오시게라 내가 비키럴드 그렇게 안나오더니 그렇다네 아크와 관련된 전승이 남아있는 사탄이지 하지만 지금은 조묘한 루블이 사라져있다 조각이 빠져있군요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성당으로 옮겨왔을때에는 이미 이런 상태였지 옮기던 도중 사라진것 같은데 아직 우리도 찾지 못했네 아직 우리도 찾지 못했네 자랑이라고 석판조각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목격한 자는 아무도 없었네 데리아에서 석판조각에 대해서 물어봐라 데리아에서 석판조각에 대해서 물어봐라 아 데리아에게 아크씨가 찾으니까 구분이 안가 어 네오나트는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마을입니다 야 되게 깨끗하다 아 무기좀 살래 무기 무기 종로가 너무 약간 다양한게 없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거 뭐냐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나 fs 아 삼을 너무 못하잖아 아 아 후 후 내리아에게 석판조각에 대해 묻기 내리아 어딨는데 저건가? 주점주인 네리야 여기 날개 달리는 뭐야? 준비된 자 청주년? 쟤 혼자 날개가 있어 누구라... 네리야가 얘구나 똑같이 생겨서 다 아니구나 다르게 생겼구나 머리에 뭘 들고 있는 거죠? 안테나인가요? 더빙 안됐는데? 레온 마을 둘러보기 아 힘들어 레오나트는 유석했던 대주교들의 고향이랍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사자석상은 악마에 맞서 싸운 사제들을 상징하죠 레오나트의 사람들은 늘 심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있답니다 리얼타임으로 찍네 이거 유저 없다 나 저기로 가야겠다 야 뭐할 너무 예쁘다 위쳐3 생각나는데? 위쳐3보다 약간 나은거 같은데? 너무 그래픽 좋으니까 당황스럽다 이거 많은 신도들이 이 마을을 찾고 있어요 아 근데 나 무기가 너무 큰 게 맘에 안 들어 무기가 크니까 다 묵직한 거 들고 다니니까 약간 기분이 좀 싱구생숭하다 나도 너무 무기가 커 무기 작은 직업 없나? 아 나 활잡이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하 아크에 대해서 적혀있던 오히려 왕치가 더 왕치가 더 약간 안정적일 정도도 특기엔 좀 심하다 무기가 한숨 무기가 좀 말 타면은 추가 데미지 그런 거 넣을 수 있나? 렌스인데? 계단 위로 가라고? 나 무기 좀 구경하고 싶은데 연장 좀 팔아봐 아잉 오늘 접속 한 30분 안 될 줄 알고 방송 일찍 켰는데 접속 바로 돼가지고 더 피곤해 하하 아잉 아잉 임무 성공 일로 떨어질 수는 없니? 아 뭐 점프도 없니 아 점프 있으면 진짜 갓게임인데 뛰어다니면서 막 게임 튕겼겠지? 아 나는 왜 뒤로 뛰는 거야 졸라치사하네 저게 이제 황금거북이 200만원짜리랑 같은 성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좀 줘봐 저건 아닌가? 이거 뭐야 이거? Y로 감정표를 보여주라고? 주신이시여 구버 살피소서 어 걔 찐따같애 르네온이 누군데 얘야? 얘한테 보여달라고? 대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된거 아냐? 다했어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아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 이거 뭐 가봐 아 Y에서 춤추라고? 춤 아까 췄잖아 끝까지 쳐야 되나봐 저런거 입고 잘도 춘다 눈동꽃쇼야 어 진짜 됐네 미친거 아 나 방패가 좀 땡기 아 방패 방... 아니 무기 때문에 난 망치가 더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무기 맘에 안들어 서브랑 일단 물어보고 석판의 반쪽? 아크를 찾기라도 할 생각이야? 루덴 같은 놈이군 어디 보자 작동시켜 조사해보기 전설의 동화 지금 시작 사퇴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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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강사에서 음유신 뭐 시미라를 찾아보라고? 인근에서 꽃을 찾아라 나가서 진행하는 게 있잖아 여기서 그냥 다 하고 가죠 뒤돈 다음에 이러면 조금 빨리 가진 조금 텀이 좀 길다 안녕하세요 제겐 무슨 일이시죠? 아크에 대해 적혀있는 석판이요 탈출의 노래 악보를 사용해라 로그 1 석공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요?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아 너무 졸려서 정신이 없어 미쳤나봐 로그 힐로 가라는 거지? 로그 힐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들어본 듯한 이름이네요 모험관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도굴 딴 놈들을 조심하십시오 가자 아 여기야? 자동 이동이 있네 자동 이동이 있네 이제 알려줬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다니 왜 그게 필요한가 잠깐만 로딩 진짜 빠르다 아 그거 아닌가? 로딩 창이랑 뭔지 느낌이 마비노기 여웅전 같아 도굴 딴 놈들을 조심하십시오 모험관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캐스터 어떻게 클리어하는 거니? 이거 성공이라며 밖으로 나가면은 알려주겠다 그랬었어 나한테? 언제 그랬었대?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 아니 뭐 알려주신다는 분이 어디 기어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야 되나? 어 장비 상인 있다 물건을 보러 왔나? 아 이게 돈이구나 내 것 좀 사갈래? 아이고 어어 무기는 없냐? 어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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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는 없냐? 어휴 아휴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나 초기장인줄 알았거든요? 어휴 어쩌라고? 주점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자 나갔잖아 아! 그냥 완료하면 돼? 아... 아... 100개를 모아라구? 붉은불이의 벅새 곰털을 수집하라 가는건가보다? 옛날에... 제가 오픈배탕... 아 클로즈 베타인가 했던 게임을 하나 한적이 있거든요? 옥션인가? 어디서 쿠폰을 줘서 정액제가 69,000원짜리 게임인데 내가 그거를 49,000원에 정액제를 끊어서 한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돌아다니다가 엄청나게 센... 약간 나가시 위치 같은 놈한테 죽었거든요? 인간으로 하니까 진행 잘 되더라구요? 얘를 잡는거야? 얘를 얌전해 보이는데 뭐 잡아도 되냐? 남의 가게 물건 아니냐? 방패 상태로 공격돼? 어? 되네? 되네? 되미지 별로 안 센거 같은데? 어 근데... 공격모션이 짧아서 그런지 평타는 더 쎄다? 약간 넋독도 있고? 약간 우직하게 쏘는 그런거네 약간 버섯것처럼 한방한방 넣어서 빡 해치워버리는 그런게 아니라 계속 찔러내는거네? 그리고 기절해서 밀어내고 방어하고... 우직우직하게... 살펴보죠 오래전에 악마의 금략으로 중간계는 큰 고편을 겪었습니다 길고 정확한 전쟁 아 뒤에 사람이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라 방패랑 차이구나 흐음ieurs 그랬어 민근에서 생명수는 어디에 계셨나요 생명수 어디 어디는데 생명수 어디 어디였는데 생명수가 94개 나와봐 빨리 하나 게스트 깨게 이거 필드에서 깰 수 있나 게스트? 그러면 뭐 고 잡을 필요 없잖아 여기다 잡긴 잡자 잡았으니까 언제 나와 나왔다 나왔다 아 대화하고 와야 돼? 그렇지 못 가지 이거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저기서 먹는 거야? 아 그래? 나 먹고 갈까? 아냐 그냥 갔다 오자 더 앞인데 뭐 갑자기 세력이 부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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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나 줄 서 있어 당황스럽게 나 줄 서야 될 것 같잖아 안 서서 다 되잖아 뭐 상관없잖아 저의 뭐야 빨리 가자 굴러다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도망가는 것도 뒤로 빠져서 피할 수가 있나 모션 보고 피하라는 건가 칼이 얇아졌다 이렇게 오히려 낫네 이렇게 보니까 아우 느려 이건 뭐냐 생명수의 입 이건가 본데 아니야 뭐야 이거는 근데 소환사 재밌겠다 어 소환사 재밌을 것 같다 소환 한번 해보고 싶다 소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나는 전사도 소환시켜줘 디아블로에서는 막 선전과 소환한다며 다 여기서 잡았구나 아 가만히 있는데 왜 아 가만히 있는데 왜 옆은 못 때리냐 아 범위 너무 짧아져 도끼 저 세다 쏘는 거 자파성리랑 대화해야 돼 또 가서 아 이거 뭐 빨리 가는 뭐 포 그 순간이동하는 거 없어 다 깨어왔어 큰 흰불이 박센트 뭐냐 비슷하다 비슷하다 QWES는 다 똑같네 R이랑 A만 바꾸자 좀 음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쿨을 안 돼서 안 바꿔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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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잘라붙는 거고 이걸로 치고 이렇게 하자 창이랑 방패 나눠넣자 얌전한데 아까는 왜 덤빈 거야 어 어 중간계 종족들은 악마에게 맞서 싸우며 아크를 손에 누구려 했습니다 아크의 힘만이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절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이야 여기가 나름의 전진이 있긴 하네 세번째 속상? 아이고 이것도 속상할 거 아니야 아 저게 끝이겠구나 아 돌아가서 일단은 상점 갔다올래 그냥 나 저장하면 되는.. 아 저.. 아 개치사하네 진짜 자동으로 가면 안 돼? 어떻게.. 위치 어떻게 바꿔? 아 이렇게? 자동운전 이런 거 생기면 좋겠다 어디 있다 그러지 않았나? 나 장롱면헌데 차 좀.. 편하게 앉아서 가게 자동운전으로 사고 나면 소비자 탓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팔리던데 자동운전이랑 사고 난 사람이 독박 쓰지 않을까?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무슨 이유십니까? 필요한 물건은 없으신가요? 어디 가는 거야? 아이고 실링 같은 거 말고 약간 침묵질을 그런 포인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감도 호감도 마을의 명성 명예 도시에 스킬 안 들? 보험관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모굴 딴 놈들을 조심하십시오 아음 법사 재밌을 거 같다 어 전사는 솔직히 말해서 모션 무기가 너무 큰데 비해서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약간 느낌이 안 살아 근데 검도 좀 이해하겠다 검망치 이야기했는데 이 방패랑 랭건스? 랭..레버? 어찌 됐건 이거는 약간 조금 그렇다 세 번째 속상 랭.. 깜짝이야 뭐야 덤비는 거야? 왜? 뭐야 가 저기로 뭐야 뭐야 왜 덤벼? 때리는 건 더럽게 많이 때리는데 파티플레이 하고 싶다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에스델로 살린 7명의 영웅들 중간계 종족들은 신들에 도움 없이 에스데를 중심으로 하여 악마를 물리치고 오랜 전쟁을 끝냈습니다 열라 wtf 예번짝서 일로 가면 되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해놨어 특이하네 흐으으ð 암 그렇게 손님이 많은데 어떻게 기어 놓았냐? 과거 에스더라 불렸던 영웅들은 아크의 힘으로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간계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맞서기 위해서 저는 아크를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크가 존재하지 않는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석판이 그 단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모험가님도 아크의 전설을 믿으신다니 힘이 나네요. 이제 저는 다른 곳을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영상미 좀 봐라. 뭔가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야 되게 잘 만들었다. 망토 흔들리는 것 봐. 약간 CPU가 얌전해졌어. 아니군요. 내 귀가, 귀가 먹먹해진 거군요. CPU는 여전히 높네요. 아트를 만나 열쇠에 석판이 되는 단서를 찾아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거 뭐야? 뭐야? 휴먼이잖아. 뭐 잡았나 본데 저 사람이. 뭐 잡았나 본데 저 사람이. 열쇠 석판이라면. 오래된 예배당의 성격. 레벨업. 아 캐스트 있어? 편지 좀 발견해줘. 사람이었군요. 약간 호랭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색깔이. 여기 편지가 있단 말이지? 편지 어딨어? 뭔, 뭔 독수리? 이 분? 함부로 막 가면 안 되겠다. 너무 멀어진다. 거리는 벌어져서 좋은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고 잡으라고? 있어야 잡지. 아 없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뭐 잡으라고? 이거 뭐야? 편지야? 뭐야 이거? 어 레벨업해서 스킬 같은 거 생겼네? 이리 와봐. 나도 와. 나도 와. 딱 세 마리. 딱 와 딱 와. 난 안되네요. 야. 도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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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가 이렇게 큰데도 너무 작아보여 돌발 퀘스트 완료 아 편지가 세 개나 있어? 아 잡배언니구나 편지 이렇게 많이 썼나 했네 잡배언니 편지 잃어버린 거요? 돌 때리네 오래된 예배당... 오래된 예배당? 저쪽이구나 자 빠르게 클리어 하면서 가죠 아... 헷갈려 퀘 뭐야 이게 머리 뭐 그런 거 죽은 줄 알았네 나 저기 뭐 올릴 수 있다며 캐릭터 아 왜 그걸 왜 때려 미친놈아 지나가라고 계승되는 뭔데 이거 뭐 하면은 뭐 좋냐? 해방된 체력인가 보다 어 이건 힘인가 본데 이거를 이제 적응시킬 수가 있다고? 아 이렇게요? 뭐야 얘네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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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루페온의 인장? 어 세 번까지 쏘는거야 저거 멀리 날라가네 아 더럽게 많네 진짜 가보자 독발톱 도적단 싸우고 있는거니? 야 되게 열심히 싸운다 야 음 얘도 터진줄 알았네 워메 뭔일이야 이거 왜 여기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나요? 공수들은 공수 멸시하는건가요? 팡 이거 뭐야 엑스로 한번 갈 수 있나 보자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아 이렇게야 약간 롤같은거네 보내주라 나 경비대원과 대화하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에게 여기 상황을 전해주십시오 치름끼리 있다 가자 어 이거 수지칸됐어? 어 이거 수지칸됐어? 나 온거 맞습니까? 아 왔군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거구나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거고 아 이거 mpc길이야? 어? 어휴 아이씨 주쿠문이야 주쿠문 두으으으으으으 정렬奉 뭔가 튼튼한거 같은데 안다는거 보니까 진짜 너무 약해 근데 진짜 내색 아 이거 풀어봐 그래 언제까지 방수를 지고 있을거야 보내줘 아 이렇게 해서 다 먹는거야? 아 그렇구나 이동기로 쓸만한 그런거 아니네 도굴꾼 랜스? 뭐야 이거 나도 빨리 갈래 아 치석이 밀겔을 찾아가라 물리쳐주세요 빛길이 어딨는 놈인데 아 힘들어 해방된 승급자 인천 연천도밖에 뭐야 얘 얘 잡으라고? 4명 잡으면 되는거야? 이거 다 잡으면 되는거냐? 노톤과 대화하라 아 저쪽에 두개가 있는거지? 너무 졸려서 정신이 나갔나봐 뇌 기능이 정지했어 잘 참 고맙습니다 으어어 천장 고리에게 스퀘어 뭐 어쩌저쩌고 보급품 받아라 어떻게 쓰는건데 어떻게 쓰는거야 뭐야 여긴 아 몰라 일단 가자 여기겠지 뭐 로딩을 받은거구나 한번 멈춰서 아니네 넘어가서 돌아가야된다 이걸 홀을 써서 내가 솔직히 한 포인트를 안찍어서 홀을 못쓰는건가 독발톱 독을 딴 놈들 강아지 세륙이 불었어 아 좀 버려주면 안될까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고싶은데 어 아 쟨 가잖아 나 못가고 아이 개 짜증나네 야 아 이렇게 쓰라는거냐 설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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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아 이렇게? 나도 할보드 같은 소프트한 무기 쓰고 싶어 컴팩트한 무기 쓰고 싶다고 도끼라던가 해모 같은 거 주면 안 되나? 한 손짜리 왜 이렇게 찬 거야? 졸라큰 찬 것도 아 졸려서 정신 나간다 뭐 허소리도 하고 고리 광장 게시판에서 주의문을 주작하기? 부착하기? 아 뭐야 인원이 부족하라더니 모험관님께서 직접 가지러 오신 건가요? 전달해주기 쟤 뭐 스케월드 보스냐 미기에서? 어우야 내가 간다 주신이시여 구버 살피소서 구버 살피소서 구버 살피소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왜? 왜? 이거 쓰면 되잖아 아 개치사하네 돈 받네 600원밖에 없는데 20원밖에 못 갔다와 이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싸우면서 돈 벌어도 고급품이 넉넉하진 않군요 마침 도굴단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뭔 소리야? 아 개성 담긴 스킬입니다 아하 그거네 쿠거 쏘러뜨리고 텐트 부수고 다 때려부숴라 어깨 어깨 야 쟤는 왜 백만 타고 다니냐 아하 어어 어어 텐트 부수기 자 부고니 내가 훨씬 날꺼 아 야 글루 뜯지 맞다 난 기절도 있지 롱 막을거지 롱 막은거 맞음? 예이 아아 너무 졸립다 하하 미친 게임이야 솔직히 졸려 이 게임 가자 독발톡 받아주고요 음 게스트 많이 주니 저거 다 처치해야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선 복구해라 복구해 빨리 빨리 복구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야 여기가 안 덤비냐 들어와 가 오우 예에에에에에 바로 세운다 세워줘 진짜로? 어허야 아무런 이펙트가 없어 그냥 세워줘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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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 사슬같은걸로 땡기는것도 있지 않았나? 그것보다 나 뭐 스킬 찍을라 그러지 않았었나? 여깄다 아 이거 찍어서 강화시키는거야? 강화시키면 얼마나 세지는데 아 1티어 티어가 있구나 제일 센거 찍는게 낫지 않나? 갈고리 사슬 16레벨 진격 스킬 포인트 5개 있네 3초동안 기절시킨다 나 이거 쓰고싶다 어 되게 세다 아 근데 이거 쓰기 좀 거시기하는데 콤보 쓸까 그냥? 데미지 올라가는 폭 좀 보자 야 엄청 올라가네 왜 안 돼 아 2포인트 들어가? 지사 똥구멍 놈들 이거는? 분립도 짧아서 분립도 좋을 것 같은데 100 올라가냐? 이게 약간 비슷하네 그냥 올라가는 폭은 아 방패 밀치긴 쓰지 말자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저장 가성비로 간다 와 쎄다 가자 진작에 찍을걸 어차피 다 스킬 쓸거잖아 뭐 스킬 안쓰는 스킬 없을거 아냐 게임하다가 방패가 오히려 잘 안쓰일거 같고 뭔가 넘사벽으로 센거 같은데? 데미지가 엄청 올라갔어 뭐 50%씩 올라가? 미쳤어 아 뭐야 데미지 올라갔는데 지금 덤비는거야? 야 대포야 대포 흐흐흐 니 콜렘 놈들 용서할 수 없다 아 바위의 심장 여기는 오웬이 도굴 딴 놈들을 보았다고 했던 곳이군 도굴꾼 도굴꾼의 렌스 어허 스킬 올라서 올라간다며 지금 워낙 폭이 넓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힘들게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쉽게 해도 되는데 가재 잡고 산딸기 뭐야 이거 캐라고? 아 이렇게 저 사람은 캘을 캘거 같으니까 내가 먼저 캐버려야지 가재 어딨어 아 여기서 잡는거야 그냥?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어 됐네 한 번에 되네 어우야 가자 으아 가자 나 이거 스퀘어 하고 와야겠다 하하 사람 왜케 많아 여기 야 망치 딜 대떠세다 아니구나 기술이었나보네 기술이었나보네 입장하기 독발톱 도굴단의 은신처로 갑니다 독발톱 도굴단의 은신처로 갑니다 나도 이렇게 졸린데 보는사람 더 졸리겠다 야 보는사람 있는진 모르겠는데 하하 미친 게임이야 하하 재미있어 잘 만들었어 확실하게 이 게임 보고 못 만들었다고 할 순 없고 졸릴뿐 어 디아블로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졸리잖아요 자고 은신처 조사하기 저거 함정이니? 언제 저런거 만들었겠냐? 야 뭐야 어디서 찔르고 쏘고 가서 팡 그렇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빠르고 거리 길고 데미 쎄고 개꿀 맞아 짱 크다 여기있네 여기 터덩치로 저게 숨어지냐? 터덩치로 저게 숨어지냐? 쥐새끼 같은 놈 어디서 당궁으로 대포를 이길라그래 건방지게 금방지게 어디서 대포를 이길라 그래 어디서 잠깐만 한번 붙자 이거지 터비 따위는 없다 다 흡수한다 그렇지 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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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죽어서 죽어서 찌르고 찌르고 예이 10분 동안 공룡력 3지인가에? 뭐 이런것도 있어? 경비병들이 이동하는걸 감시해라 레벨업했네? 5포인트씩 주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블립도 찍자 이렇게 가성비 좋게 찍어줄게요 방패 안찍을거구요 콤보 찍을게요 와아 3초가 감소한다고 몇초짜리 기술인데? 아 몇초짜리 기술인데 이게? 16초야? 아 이렇게 길었어? 나 15%로 할래 야아 좋다 이거 뭐 교체되냐? 교체되네 근데 빠꾸는 안되네요 또 빠꾸 이거 먼저 선빵친 다음에 해야겠다 이제는 이렇게 하자 오 데미지 짱쌤 선빵치 선빵이고 나발이고 15% 증가대상도 쏘니까 그냥 죽네 아아 시간이 어디서 야 짱쌤 개쌤 얼마나 가는데 이거? 4초간? 4초면은 스킬 다 쓸거 아냐? 야 되게 좋다 파티플레이하면 방어도 좋을거 같은데 어차피 솔플릴거니까 뭐 RPG게임에서 방어가 뭐가 필요해 그냥 싸죽히면 되지 방패도 있는데 어디가는거냐 절로 돌아가는거야? 아아 스퀘어 스퀘어 15원 아아 졸라 치사해 코앞인데 슈달에게 가기 슈달이 누구세요? 어딘데? 여긴가? 아 여기 맞네 아 무슨 다음 맵이면 다음 맵이라고 표시로 뜨지 아무것도 안떠있냐? 이제 좀 떨어져있네요 캐스트가 저거 얘같은거 이리가 뭐야 이거 오오 이런것도 있어? 야 예쁘게 만들었다고 보기에 다 해놨네 이뻐 이뻐 가자 도굴단이 도굴단이 레오나트 성당에 있는 석판의 조각을 짓는단 말인가요? 메이독을 만나보세요 경고주는 그렇습니다 여섯명 이게 도굴단이야? 도굴단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아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야씨 뭐있다 저기에 어 나 신스킬 생겼네? 아 리프어택이라는 스킬이 있네 야 망치맨이네 도굴단이 어디계시는데 뭐야? 진짜 거대 루프스? 나도 거대 루프스 잡을래 아 여기 도굴단은 얘구나 쎈꼰가 저거 나중에 가보면 쎄겠지 니가 거대니? 거대놈이 안나오는데 지금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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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잡은거야? 좋아좋아 도굴단은 잡구 꿀냄새가 솔솔 잡구 아주 털을 잡았구만 너무하는거 아니냐 같은 이적보행 생물짓끼리 아 이게 도적이었어? 사람인줄 알았다 야 여기서 쎈드니? 아 여기서 쎈드구나 이렇게 오케이 나도 은근히 은근히 중거리거든요 날 기다렸다 잡아야되는거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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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게임 이렇게 만들었어 나도 좀 잡자 야 아우 쎈니 안돼 은근히 재밌겠다 저거는 그냥 거의 뭐지 거의 뭐 캐나다에서 트럭타고 다니면서 사냥하는게 그래 좋겠는데 두명 질은 내가 더 센거 같다 전사라 그런가? 꼬리에서 전사라고 방패 들었어도 아 이게 적인줄 알았네 레벨업해서 데미지 막 느니까 재밌다 레벨업하는 맛이 있네 언제 기어 나오니? 됐다 야생 벌꿀 벌꿀 아 이게 야생 벌꿀이야? 아 저기도 있었네 나 괜히 괜히 저기서 샀네 이쌍 10개 10개만 모으면 돼? 근데 왜 시방 9개 나온거야? 연맥 있는거야? 하다가 보면 하나 더 줘 재밌다 이거 하다보니까 점점 아 이거는 별로다 창기술 찍는게 나을거 같아 그냥 딜레이도 있고 데미지 버프 시간이 초로 잡히는데 생각하면은 빨리빨리 때릴 수 있는게 좋지 이거 뭐임? 저기에 두개네 뭔데? 식물이랑 말하는거야? 병신이네 아 아 이거 혹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안된건가? 저렇게 쓰라고 하면 안된건가 설마? 아 뭔가 던전도 있다며 던전 좀 가게 해줘 던전 아직도 못갔어 나 게임 퀸지 두시간만 안됐는데 게임 퀸지 두시간만 안됐는데 재밌다 계속하게 될거 같은데 게임 재밌는데 책 이크 액 이럴 게임 퀸지 이퀸지 퀸지 이렇게 여기 하니 아, 그래? 인장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 지성 좋네. 채집도 하고 숲도 수색을 하라 절로 가는 거네 그냥 여기가 이제 숲이고 여기서 채집을 해서 와라 아우 씨 왜 이렇게 다 안 맞냐 안 맞냐 마나 너무 빨리 찬다. 근데 미친 듯이 찬다 나 좋긴 한데 하여튼 당황스럽네 아, Q랑 연계할 게 좀 많이 없네 Q가 좀 가까이 갔어야지 때려지네 리치를 최대한 죽여야지 연계를 할 수가 있는데 4초 안에 넣어야 되니까 뭐 애초에 4초 안에 쓸 것 같긴 한데 다 아무튼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어제 어제 고기 방송, 방종하고 냉동고기 배달 온 거 풀었더니 다 녹아있어가지고 강제로 고기 겁먹었거든요 맛있더라구요 하지만 난 더 맛있는 걸 원해 하핳 달콤한 거 먹고 싶은데 뭐 없나? 아, 케이크 먹고 싶은데 케이크 생일에만 먹는다는 거 케이크 왜 이렇게 비싸냐 솔직히 케이크 만드는 것보다 다른 빵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재료도 좀 그럴 것 같고 케이크는 너무 허풍선이야 예전에 마트 큰 마트 내부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한 적 있는데 졸라 치사하게 나는 내가 그 마트 직원인 줄 알았어요 분류가 직원 식당에서 밥 먹고 근데 치사하게 직원 할인 안 해주더라 미용실을 일하는 사람들은 개새끼다 졸라 드럽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트 식당은 마트 식당보다 마트 솔직히 식당 맛 없거든요 직원 식당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직원 식당은 맛있더라구요 내가 일했던 곳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 음흫 식당에서 주방 일할 때 내가 해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너도 그 물건을 노리고 온 놈이냐 너도 그 물건을 노리고 온 놈이냐 히히히히히히 도망칠 생각은 마라 얘들아 처리해라 야 쟨는 생긴 것 저렇게 두껍게 생겼으면서 활 쏘냐? 저렇게 치사한 녀석 뭐야 독이야? 오 진정 꽂나본데 한 깜찍 하는데 아우씨 졸라 치사하게 저렇게 싸우는 거야? 막아 막아 아 졸라 치사하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졸라 약해 음 여기 방패야? 아 드럽게 드럽게 귀여워 오죠 다 잡으니까 오죠? 내 생각엔 저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다 잡는 거 보고 온 거야 졌으면 그냥 돌아갔겠지? 으으으 일곱들도 그걸 찾고 있었냐? 아 10마녀 잠시만요 잠시만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목촌에 들어갈 수니 너희들은 가질 수 없으나 우리에게 그 악마가 악마가 개입한 건가? 악마가 개입한 건가? 이런 사악한 저주는 인간이 가질 힘이 아니다 싶었는데 서둘러 도굴단에 두목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겠어요 코일주 숲의 관리인을 찾아보죠 뭔가 정보가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정보가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벌써 다 자연했냐? 귀신같이 했구나 가자 시체를 아주 뭔가 날씨가 좀 선선해졌다 원래 추웠지? 내가 문 닫고 있어 그렇지? 어우 졸려 아 아 뭐라고? 메이도? 메이도에게 마고에일즈 전해주기 아 여기 길 같애 무슨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아 이번에 야 이번에 워크래프트 리마스터 그래픽 이것보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보다 아 요즘 게임 미쳤다 진짜 아 아 1인칭 게임 진짜 재밌을 것 같애 엘더스크롤 다음 시리즈 어떻게 나올까? 오지게 나오겠지 엘더스크롤도 최저까지 잘 돼있었는데 튕기는 게 있어서 문제지 용량도 적고 동굴을 조사하시오 적이네 아 던전인가 보다 빨리 레벨업해서 스킬 더 찍어야지 스킬 찍는 맛이 있다 이거 재밌다 이리와봐 이리와봐 좋구만 크로우클로우 쫓아내기 아 이거야? 얘네 얘네 쫓아내라고? 얘네 뭐했다고 쫓아내냐 이탱금없이 빨리 4초안에 한 대 때리고 싶어 빨리 4초안에 한 대 때리고 싶어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도 로스트 아크를 합니다 어 여기 뭐 이상한 애 있었네 네임드 다 몰려오네 네임드가 때리면 야 근데 너무 아픈 거 아니냐 잠깐만 자자자자 야 야 야 어이없네 어디서 그렇지 야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어어 제법이야 아 아 왜 무게가 다 구린 것만 나와 아 저도 따라갈라고 합니다 말하진 않았지만 유튜브가 계속해서 이제 스팀에서 똥겜 평가받은 게임들 하다가 어 위입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구독자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 같이 갈 수 있네 너는 센놈이구나 야 오 야 잠깐만 잠깐만 나도 대세 따라서 한번 가야죠 뭐 가자 뭐야 다 같이 가는 거야? 나 체력 딸피야 나 혼자만 아 이걸 하려고 밤을 샜기 때에 그걸로 뒤지겠네요 내가 로딩 제일 빠르다 나도 물양 먹을래 이거 밖에 안 차뷸이야? 데미지도 내가 제일 센 거 같은데 아 이거 온라인 게임입니다 무료예요 같이 가자 지들만 가는 것 봐라 지들 해봤다고 더러운 새끼들은 개같은 것 안 해보면 안 놀아주겠다 이거지 경력치 뽑는다 이거지 어제 2시에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나중에 가면은 유비를 어떻게 하냐 좋아 좋아 나도 올라갈래 내가 제일 느려 먼저 간다 예이 파티 플레이를 전혀 모르는 자 어 여기 이상한 거 있어 야 그렇게 돼 있으면 야 그럼 내가 어떻게 구르니 얘는 구르는 게 아니라 백스텝인데 이 개같은 게임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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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나도 도움이야 아 야 내가 막아준다 그만 막아라 나는 한방이야 가자 점심 안주네요 랩이 낮아서 그런지 다 죽었네 나만 죽은 게 아니네 내가 막아줘야 되는 거구나 몰랐지 나갔어 좋아 난이도가 감소합니다 개꿀이죠 혼자도 잡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 그냥 잡아야겠다 손도 모시고 막고 있죠 반피 넘게 달았지 한방에 아싸 물량 내꺼다 예이 오 잘 잡았네 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응원을 했기 때문에 잡은 거죠 이제 대충 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켜줄 테니까 싸우도록 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킬 쿨 돌면은 막 다치고 비열하게 딱 내 스타일이네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기어도 많이 하는 척 하면서 화려한 이펙트로 내가 존재 존재감 뿜뿜하다가 어 막 어느 정도 몸빵 해주다가 막타로 그냥 다 쓸어먹는 딱 내 취향이네 비열함 그 자체 기공사 왜 이렇게 약하냐 나보다 비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무야 나무나무나무나무나도 살아야 돼 자 석화함 아 느려짐 오우 야 석화까지함 아재들 게임 같아 여자 캐릭터봐 아재 냄새 풀풀 나죠 아싸 아이템 아이템 공격 안되나본데 암흑과는 거 보니까 나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냐 어허 내가 1등이다 먼저 방어 예스 쿨 안돌았는데 오우야 그렇지 기절 좋아 그렇지 게임 되게 쉽네 쟤 그냥 스킬을 뭐 레벨 안 치는 건가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냐 쟤는 뭔가 많이 때리는데 평타 많이 때리는 것 같아 평타를 원거리로 치는 느낌이야 내기술을 한 번 때리면 평타 한 15배 들어가는데 이미지가 나 도약은 안 찍어야겠다 내 취향이 아니다 어디서 경망스럽게 뛰어다녀 전사가 되었으면 묵직하게 그냥 싸워야지 여기 도와주면 안 될까 쓰레기들아 내가 다 잡는 것 같다 갈린에게 열쇠를 빼앗기 열쇠를 언제 빼앗았어 나는 버그는 기억이 없는데 얘가 갈린이야 데미지 들어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다 이 친구야 빈절시켜 빈절 면역이라고 아니지 이리 와봐 그렇지 방패 그렇지 레벨업 또 찍을 수 있네 스킬 나만 풀 피야 레벨업 해서 그렇구나 아 한 명이 열면 내가 못 여는구나 기절 제따 세다 진짜 워러드 데미지 왜 이렇게 셌냐 그리고 생존력도 미쳤어 그냥 컨트롤 할 필요가 없어 정신 없어도 그냥 제트키만 눌러 놓으면 알았어 첨 틀어 막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걔 비열함의 그 자체야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돼 방패가 짱이야 묻어가는 부분이지 이렇게 쏘는 거야 편안하다 약간 위험할 것 같으면 뒤로 빠져서 동료들 먹이로 주고 안 위험하면은 방패로 방어해 버리고 새로운드 들어가면은 이상한 스킬 써가지고 가운드 또 가 있으면 되고 저거 쓰고 개편함 난 독을 보겠지만 나는 스킬을 보겠다 20포인트 해야지 저거 다음 단계 되는 거야? 열면 너도 죽어 열면 너도 죽어 내가 간다 개사기인 방패 체력이 달지가 않은 내려가서 또 존재금 뿜뿜 해주면 되잖아 애매할 때는 이러면은 또 데미지도 들어가네 엄청나게 이것도 평타 이십 몇 배 들어가네 미쳤어 진짜 심지어 방어 스킬이야 펑크 이십 몇 배 들어갔는데 심지어 방어 스킬이야 펑크 이십 몇 배 들어갔는데 좋아 좋아 그럼 열심히 파괴해 난 그런 더러운 거 안 만져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냐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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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눌렀는데 1번이 뭐야 그런 것도 있었어? 역병 포자 450 경험치 역주머니 두 개 더 포기 더 포기해야 되네 야 너무 좋다 데미지 미쳤다 진짜 체력이 왜 이렇게 차지? 뭐지? 그렇지 내가 풀감소로 바꿔야겠다 마지막에 트는 게 낫네 너무 멀리 날아가니까 내가 콤보를 못넣네 지금 ARQ 기술에 있는 기술이 잠시만요 교체 좀 하자 아 뭐야 이걸 왜 이렇게 쳐 이거랑 이렇게 합시다 잠깐 뒤로 빠져있었다고 다 스마크 뒤로 뺀 거야? 남짓이들 스킬 그것도 바꿔야겠어 케이두 이거 빠른 준비로 바꾸겠어 이거 빠른 준비로 바꾸겠어 내놔 나는 회복이 안되는데 쟤네는 회복 기술이 있나보다 개좋은 개좋은 이거 다 때린 다음에 어 도약하고 방패 기술로 묶어두면 되겠다 그리고 방패 킨 다음 평타 때리면 되지 도약하고 방패 때리고 기절시키고 평타 평타 자 혼자서도 깨겠는데 너무 좋은데 마나도 안 달고 마나가 뭐 달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만 쓰면은 죽어버리잖아 뭐? 하던데 석판을 찾았으니 목숨은 살려주마 석판은 여기에 석판은 여기에 어 그거네요 오 나 떠붙였다는거 어? 흐흐흐흐흐흐 뭐라고 방금 떠들었던 것 같은데 같은 편인지 모르겠다 아 여기 봐 어디서 말이야 그냥 무직하게 넣어 다 흡수해버리면 돼 나는 피했다 흡수까지 했다 근데 죽을라 그런다 내가 진짜 피하기 힘들다 얘는 뒤읍 뛰어야 되니까 피할만 하네 근데 아 나 근데 같은 편 기술이랑 제 이펙트랑 구분이 안 돼 적인지 아군인지 저게 근데 적이 아군이여 다 흡수 어머 미친놈 저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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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죽을뻔 했네 개 같은 거 아하 야 야 그만하고 도망가야지 그렇지 장편이 하고 어 야 넌 뒤지겠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야 아 야 왜 글로 뛰니 미친 게임아 야 방패 왜 풀리냐 이거 내가 아군인지 누군지 구분이 안 가 어 이제 5천 남았어 열심히 쏘자 어우야 한 분 가셨는데요 어떡하죠 됐어 없으나 있으나 마나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잡는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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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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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가자 뛰어라 우리 구경하고 있어 2번 길 몰라서 못 가고 있었구나 나보다 빠르다고 지금 나한테 다 위키 주고 가는 거예요 혼자서 미친놈이네 저거 어우 예 혼자 깼고만 잘했어 구르기는 막 피하기 좋던데 백스텝은 그냥 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창 찌르다가 방향이 틀어지면은 틀어지만으로 뛰어버리니까 레오나트가 위험해요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막 스킬만 찍을 생각하지 말고 좀 피하면서 해야겠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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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니지? 그렇지.. 혼게임이지 아침 상점 갈라 그랬는데 잘 됐네 jam지 뭔가 세진 것 같다 아이템 박 dent 자 스킬 아직도 안찍었어요 저오 끝나고 찍죠 뭐 당장 누구 잡을 만한데 어디로 가는거니나? 아 일로 가는거야? 이건 뭐야? 저기서 써? 나 순간이동으로 가도 될거 같은데 안될라나? 아 안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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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할말있어요? 어 나한테 나한테 좀 하면 안될까 거기서 구석에 처박혀있지말고? 절로가서 가야되나보네? 잘 만들었다 세상에 파아! 그렇지! 찌르고 찌르고 쏘고 식구기들 여기있었어? 도와주면 뭐줄거야? 어허 주점안에가서 구추라고? 어허 어딨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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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참 이거 깜찍하게 많이 들어왔구만 그렇지! 싹 쓸어버리고 이거 혼자 쓸 때는 정말 위험하구나 여기도 갇혀계시네요 트레이같은놈들 안해도 있나본데 뭐야 이렇게 나오는거야? 아아이 깜찍하게 나오는 공간 또 구출비 레전드 으흠흠 흐흥 흐흠 의지 흐흠융 흐흠 흐흠 흐흐흠 울음 흐흑 흐흠 흐흐흠 흐흠흠 꼬꼬마들 몇명 남았어? 세명? 저기 다 있겠지 뭐 여기 세명 있었으니까 나가도 되냐? 밖에 막 불바다에 악마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가네 마을사람이랑 저거니까 여기 맞겠지? 뭐 1번이라고 되어있는데? 좀봐 주민 먼저 좋아좋아 흑근하구만 데미지가 쎄니까 뭐 얜 아주 여유가 넘친다 너는 주민들 저기서 공격당하고 있는거야 저 오픈대에서 세명 공격당하고 있었는데 얜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구나 이거 신났어요 아주 뭐여? 방패도 괜찮네 아 뭐여 또 아 아 저 그렇지 혼자 하니까 이렇게 편한데 여러 명 있으니까 너무 헷갈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악마들로부터 마을 구하기가 이거 다 죽여야되는거야 일일이? 나머지는 뭐 알아서 죽이겠지 근데 손발이 있을텐데 저게 사람 되게 많지 않았나?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네 지금은 아 나 당했냐? 아 세금 도둑 놈들 잡아 뭐 할거야 쓸목소서 뭐 뭐 뭔가 엄청나게 있는거 같은데 색깔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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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방어력이 그렇게 안 쎄구나? 방패가 뭐 쎄야다 했더니 뭐야 얘 왜 그렇겠어? 아 이거 뭐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제한돼있어 어 야야야야 뜨거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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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왜 X 안되냐 그렇지 데미 진짜 쎄다 저거 강력인데 방어력이 워낙 높아서 어 죽을 뻔했다 갑시다 여기 두 번째지? 저는 읽으러 온 놈이 내용도 못 읽어? 악마가 아니라 콘스트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 뭐지? 고작 이따위 힘으로 덩겨들다 흐흐흐흐흐 가소롭다 아 그런가요? 저작권 음원 냄새 난다 나 구경만 하는 거야 옆에서 방패에 던지기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뭐야 어깨에 난 털도 지 머리털인가봐 어깨에 난 털도 지 머리털인가봐 어깨에 난 털도 지 머리털인가봐 어깨 똑같아 아 변신했던 거야? 바로 두님 변신하면 뭔지 모르겠다 또 그 힘을 사용했구나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쓰면 쓸수록 힘에 먹혀버리고 말게야 명심하겠습니다 사죄라기엔 지독한 모습이죠 전 대론입니다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보다도 마을사람들이 걱정입니다 마을사람들보다 주변에 굴러떨어져있는 성직자들을 격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석판에는 후테란 왕이 가진 아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 발에서 한 3,5cm 정도 옆에 시체 있는 거 같은데 전혀 신경도 안 쓰네요 어? 야 얘네들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반응이 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하는 거 같아 봐봐 어쩔 거야 부활 법 같은 걸로 살리려는 건가? 뭐야 얼굴 왜 저렇게 하얘? 옷을 저렇게 껴 있고자?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당으로 가보세요 모험가님 바르츠 사장님이 찾고 계세요 야 이 옷 입고자면은 가위 눌려서 죽겠다 야 어 스킬 포인트 받음 스킬 포인트 저렇게 주는구나 이제 스킬 드디어 찍네 아 못 찍지 4까지 일단 다 찍겠습니다 어 전진한다고 공격한다고? 괜찮은 거 같은데? 폭이 좁아지면 멀리 찌른다 머리 위로 크게 휘둘어 360도 공격을 한다 이게 날 거 같은데? 중거리에서 이걸로 돌진해서 찌르고 얘가 이제 쿨이 5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콤보를 한번 싹 넣은 다음에 여기서 데미지 보정 같은 거 있으면 좋았을텐데 아니지 여기서 얘를 데미지로 바꾸고 얘로 콤보를 이어나가면 되겠네 어 얘가 전진 얘도 전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렇게 얘를 이제 그러면은 공격 준비를 하고 얘를 선타로 바꾼 다음에 큐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아니지 이러면은 얘를 아 얘를 쏘면 날라가잖아 아 이게 쫓아가는게 있나? 찔러 넣으면 이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달려가는 거를 하고 3미터 가량을 해서 부채꼴로 해서 이제 범위도 하고 난 6미터니? 추가 피해를 준다 간결하고 빠르게 공격한다 이거 한번 해보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데미지겠지 이거는 받는 피해 시전 좀 어 빨리 쏘는데 뭐하러 50% 확률로 감 4초 감소한다고? 7초짜린데? 만화 소비량이 감소한다 만화 소비량 달지도 않는데 감소해서 뭐해 이거라도 찍을까? 아 이거 찍자 그냥 아 근데 이거 왠지 안 쓸 거 같은데 중간에 한번 쓰면은 창이 5초인데 아 쓰겠구나 그러면은 방패를 안 쓸 거니까 가디언의 낙래 이거 번개 쓰는 거죠? 이거 한번 봤었죠? 이건 내 생각에 지점이랑 연결해 쓰는 거 같은데 갈고리 이거 스킬까지 내 생각에 이 밑은 잘 안 쓸 거 같고 창을 좀 중거리 싸움을 하다보면은 여기 쪽에서 그냥 몰빵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것도 안 쓸 거 같아 일단은 저장을 하고 그럼 F가 잠깐만 Q로 날린 다음에 W로 쫓아가서 E로 다시 날리고 R로 쫓아가 때릴 거면은 F를 눌러 들어갈 거 같긴 하거든요 범위가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아니까 F를 그럼 찍자 그럼 아예 어차피 최고 기술이기도 하고 감전 상태로 만든다 이거 다 찍자 이거 뭐 찍니? 찍고 소모되지 않는다 8초 감소 몇 초짜리인데 20초짜리야? 어어 80%에 피해를 줍니다 오 좋네 이걸로 하자 이렇게 저게 저게 풀 딜 나올 거 같은데 저렇게 하고 부족하면 도약해서 방패까지 다 써야죠 이제 방패를 찍어야 되네 그러면 뭐 당장은 저 정도가 난 거 같고 어 이제 가성비 차이가 있으니까 가성비 때문에 방패가 더 좋아지 다른 거 전부 다 찍어야지 어떻게 평생 할게 어흠흠 초기화도 있겠지 뭐 호감도 뭐야? 아 됐어 무슨 호감도야 귀찮아 어디서 호감을 꼬리를 칠라 그래 꼬리뼈처럼 뽑아볼라 카나에요 메리 아니었어 이름? 어흠 아아아아 예명이었어? 마력 증가 불량 뭐야 증가시켜주는 거야 아예? 뭐야 불량이나 줘 그럼 뭐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떻게 해야 요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내 요리 실력까지 봐줘야 돼? 아 뭐야 요리까지 봐줘야 돼? 돈 줘 돈 돈 주면 봐줄게 둘 다 싫은데 동글동글 오므라이스요? 이제 거의 복구되어 가는구만 오므라이스를 못하는 건 또 무슨 경우냐 음식에 새지라도 넣었나? 이제 거의 복구되어 가는구만 푸도로와 대화하시오 신간 바토로를 만나기 많이 세진 거 같네 전보다는 장비도 약간 변한 거 같고 언제 변했대? 이 옆 상자에서 찾아가면 돼 동글동글 오므라이스를 상자 안에 넣어놨어? 미친놈들 짱게 배달 상자도 아니고 뭐야? 네리아와 대화하기 아 겉보다 나 이런 캐스트도 해야되나? 캐스트가 떠있으니까 안할 수도 없고 이거 뭐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선물 주라고? 아 이거 선물용이야? 아 돈으로 바꾸자 여기서도 미연실을 해야돼 생긴 것도 중국 게임이더만 안개모스 선에 역병이 돈다던데 자꾸 F5키 누르게 된다 세이브 할라 빠른 저장 할라 그래 스팀 게임 날아서 아 그리고 상점 가서 판매 좀 하겠습니다 탁장에서 계란 가져오기 완전 나를 뭐 노예로 부리네 진노올네 다 갖다 팔아야지 뭐 호감도 아이템이야 저건? 바지있네 야 뭐가 없냐? 파는거 좀? 똥같은거만 파니? 무기좀 팔아봐 아 정말 장비상점이라고 장병하는거야? 무기도 장비 아니야? 잠깐만요 지금 왜이렇게 좋냐? 오우야 흔들리는 것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게임에 레오나트는 어떤가요? 무언가냐 저쪽이었군요 언제 이렇게 복구를 빨리 했어? 자고 일어나니까 복구 다 돼있어 얼마나 잔거야? 한 2년 잤나? 로테란 왕의 아크를 찾기 위해서는 검과 독수리 두가지 인장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었네 아 무기 구린것 봐 그렇죠 그 중 검의 인장이 소금사막 유디아에 가라앉은 왕국 모라이에 있다고 하더군 유디아로 가기 위해서는 안개무스라는 검줄한 산을 넘어야 할게 자네들이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 루페온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네 감사합니다 바르트님 자네를 위해 그렇게 말 많이 했는데 캐스트 말 캐스트는 또 따로 주는 거야? 미친녀석 호첩잡 아 이놈이 호감도 아이템 왜 자꾸 주는 거야 미친놈이 유디아까지 가야 한다면 국경을 넘어 말 타고 갈 수가 있다 스퀘어를 이용해서 스퀘어로 가서 스퀘어를 타고 가라 스퀘어가 있는데 말은 왜 필요한 거냐 똥만 싸는 기계 아니냐 스퀘어 있으면 으흐흠 캐스트가 있군요 갈라 그러니까 캐스트 쏙 넣어있네 닭장에 닭도 받아와야 돼 계란? 악마 처치암 악마 처치암 얘는 여기 살면서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뭐 했냐 그럼 대체 남미가 이거지 지네 집이 굳이 사도 어드마에게 아 말 받기야 캐스트가? 아 잠깐만 아 일단은 나중에 맞고 일단 계란부터 가져오자 말 타봤자 얼마나 빠르겠어 아 스킬 못쓰지 야 여기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이거 내가 받아오는게 아니라 내가 훔쳐오는 건데 골 때리네 박힌 뭘 받아? 훔쳐온 거구만 레오낙트 상인에게 당근 받아오라고? 이 놈의 마차 왜 이리 고장이 잘나? 으에에에에에에에 뭐였래 시련주워 네리아가 당근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훗 저 그냥 달라고 그럼 줘? 걔 진상이네 이건 좀 무거워 보이는걸? 아 뭐야 왜 여기로 왔어 동네 장사라고 저거 막 다루는데 막 보기만 하는데 눈이 따갑다 쓰잘데기 없는 걸 집어넣어 요리도 못한다면서 나한테 먹으라고? 뭐 어딨는데 먹으라는 거야? 먹으라고? 내 보호로? 어때요? 제 음식은 괜찮으셨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캐릭터가 먹었는데 어때요? 제 음식은 괜찮으셨나요? 다음 요리하지 말아라 이제 거의 복구되네 뭐야 야 아이템 줘 얘랑 친해지면 뭐 주는 거야? 그냥 음식 같은 거 공짜로 받아 먹게 해주는 거야? 돈 주네 그렇지 ATM이었어 어둠이에게 말 걸지 어둠이에게 말 걸지 어둠이가 어디 있는데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아 꾸역꾸역 가져가는 거 봐라 돈 저거 이거 다 깨면은 약간 만내 콘텐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깨면은 약간 만내 콘텐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말을 찾으러 오신 건가? 말을 획득한 후 대화하기 탈거 슬롯 개방 말을 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군 선택 보상이야? 당연히 흙맞이의 사나이는 당연히 흙맞이의 사나이는 말 달리자 뭐가 갈색말을 다 뭐 어쩌라고 알트 브이로 탈 것을 적용하기 알트 브이로 탈 것을 적용하기 F3으로 소환하는 것 봐라 어 산기술에서 뭐 찾아보라고 포탈 타고 갈 거야 말 타면 안 되니? 졸라 슬퍼 없네 방문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아아아아 개같은 거 출발해 방문 안 했었구나 이게 200만원짜리 황금고북이랑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흙마가 흙마가 털 흔들리는 것 봐라 여긴 끝나고 이제 다른 마을 가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비슷한 마을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바닥마 바닥에 다 방패를 심어놓은 거냐 맨마다 어디보자 business its 사제님을 만나러 갑시다 크으흐erer 말로 말치로 싸울 수 있나? 싸워봐 아 아 정신없어 이게 하도 날아다니니까 애들 자네들 치워주세요 오케이 뭐야 캐스트야 이게 다? 아니겠지? 시체 거미 거미 제거 입에다 약을 넣어주라고? 아 이렇게 깨는거야? 위에서 뿌리면 알아서 팔 타먹지 않을까? 자네를 치워라 여기서 치우라는거야? 아아 어디서 자네 어디서 주워왔냐? 아 이거구나 노예들이 많구만 이런 것도 있었어? 언제 붙어있었어? 어쩌라고 어디서 버리라고? 아 저기 버리고 오라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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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야 사방이 역병입니다 아 여기다 죽긴 죽었는데 어쩌는거야? 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구나 가자 어 안 치워지는데? 여기로 여기서 치우는건가봐 그렇네 입구에다 입구에다 그냥 던져놓는거 같은데? 입구에다 그냥 던져놓는거 같은데? 아 거미 제거하고 재단으로 가면 된다? 아이 다 가야되는구나 재단이 3개니까 축복의 재단이라네 이케 늑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찌르기 한번 해봐 어어 야 이렇게 찌르기 바뀌었어? 개 멋있어졌네 오 재미있지 짱쌤 초록 시체 거미 제거 초록 시체 거미 제거 저기가서 제거 하죠 뭐 하도 안나와가지고 다 저기 대기하고 있네 개똥겜이네 젠율 개쓰레기네 이마 좀 있어야 잡지 뭐 점프도 있어? 점프도 있어 이거? 어 점프 있네? 스페이스버 점프 되네 신박하네 내가 한번 뛰면은 정신 못 차려 내 검이구나 야 야 뭐가 엄청 세졌다 저거 창찌르기 어 창찌르기 어 창찌르기 뭔가 엄청 센 거 같은데? 이펙트도 훨씬 예뻐졌어 좀 허접하다 했는데 약간 창찌르기가 뭐야 됐다 가자 뭐 어디서 못 찾으라고? 뭐 어디서 못 찾으라고? 뭐 찾을게 많아 이곳은 위험합니다 더 많은 부적이 필요 오 누구야 얘야? 강력 1 경험치 네 각각 1 경험치 정액 덩어리를 왜 모으라는거지? 슬라임 있나보네 발톱 좀 구해와라 사찰 불터 샘에 뿌려달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오염된 샘을 정화 아아 아닐 것 같아 불터 좀 잡아볼까 야 좀 길 짧다 그렇게 3미터 길지 않구나 3미터인데 무려 사람 키보다 긴 건데 내가 잡은 건데 왜 니가 약을 부추니 개자식아 근데 다 없어졌니? 시체를 찾아다니는 하이헤달을만 있어 여기 아 내가 잡은 게 아니구나 근데 되게 약하다 번개가 딜레이가 너무 심해 저기 샘도 있다 샘도 그렇지 그렇지 나 여기 데미지가 센 것 같냐 하체 불태우기 샘물 정화 이거 정화하는 건가 화면이 딱 박혀있으니까 너무 헷갈려 정화가 된 거 아니야? 정할 때가 또 있어? 거미랑 잡아야 되는구나 같은 거 두 개 해 그렇지 저 보다 그 조합이 안 좋네 나를 너무 날아간다 이게 난 거 같고 이게 맞는 거 같다 그래도 데미지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거는 역시 빠른 준비가 낫다 연기하기가 애매하네 이게 제일 깔끔하네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러다귀 점멸 괴물 왜 저거 아니었어? 다른 거였어? 여기도 어떻게 사냐 다 오염돼서 벌레랑 괴물이 다 튀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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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그렇지 무사할지 걱정된다 열심히 걱정하시구 초소에는 있네 이동 포인트가 동굴도 있네 저기 저 동굴도 있네 체력이랑 만화랑 비슷하다 거미 알 번식지 찾아서 파기해라 이거? 아 때리는 거야? 뭐야 얘 뭐야 음 대박 했고 아우이씨 아 잡기 집어 아니야 이건? 근데 왜 나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난 안 돼 난 이미 다 잡았다 이거야? 아 감염 감염체 제거하라 디자인 좀 봐라 아 무서워 그렇지 천삼백의 인장 한스와 되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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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게 아니라 인간 독 같은데? 세우는 연기로 하늘이 검게 물들었군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초소를 지킬 병력이 부족합니다 무언가님 이곳의 병사분들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야 쉽게 말한다 지가 안 한다고 전면증 힘들거다 전투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시체 소각에 두 개 소각하고 와라 아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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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시방 지금 뭔 짓이여 아 소각을 하면 나타나나 보구만 뭐야 내가 했잖아 왜 안 안 안 쳐주는 거야 그렇지 아 경비 제대로 안 해 경비 방책 수리 걸어가자 야 이 그 경비가 나오고 달리기가 빠르네 미친 게임이잖아 끝이 없고 사방이 역병입니다 어 이런 게스트 왜 만들었을까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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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율로 올려놔가지고 고치자마자 망가지잖아 방벽이 어쩔 거야 이거 아직까지 뱅 하시 오 신의 사자다 막 도토를 공격하는 감염체들을 나가달라 전투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더 좁은 데서 나온다고? 다 가서 그러면은 모여 있겠네? 그렇지? 3개 남았다 3개 2개 남았다 둘 다 남았어? 난 느려서 가기 힘들어 딜은 내가 더 센 것 같다 그래도 기동력을 포기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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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역병으로 죽은 시체는 피해야 합니다 역병에 걸린 배원들이 박수 아마님 덕분에 좀 나아졌습니까? 이제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한숨 돌리겠군요 다행입니다 나도 한숨 돌리고 싶다 장비판이야? 배틀 아이템 상인? 연습용 표창 연습용 표창 연습용 폭탄 가자 내 직업능력 버서커나 그 디스트로이어는 뭘까? 궁금하네 같이 소환을 하고 그럴게 없다 다 사라져버려서 뭘 쓰든지 레벨업 했네 레벨업 보다 어쭈? 쓰이 이 아니잖아 얘네도야? 언제 걸렸냐 얘네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마을 타고 달려야 돼 야 왜 그렇게 다 떨어져져 있어 아 정말 불편하게 경험치 많이 준다 와 가자 고립된 사원으로 가서 지원하기 야 몬스 디자인 좀 봐라 업글 좀 할래 진짜 거의 다 찍었네 20레벨 찍어야 된다는 거 아냐 야 피해 증가라고 개 좋다 난 창이 되게 좋은 거 같다 빠르기도 하고 하나에 사 들어가 다른 거 찍자 골고루 찍자 골고루 찍겠습니다 어차피 스킬 저게 다잖아 하나 안 쓰겠다 하나 괜히 찍었네 그럼 아 됐어 뭐 어때 스키 포인트 뭐 남아 돌겠지 남쪽 레벨을 하거든 갈고리를 안 쓰면 되지 제일 좋은 스키 도약을 쓰지 말까 도약을 쓰지 말자 도약이 좀 흠이 있는 거 같다 뭐야 좋지 않은 시기에 방문객이군 이곳은 즉 역병을 퍼뜨리는 도약 파획통을 터뜨리려라 중견의 몬스터들을 조종하고 있다 악의 파도 쥐간 처치하기 도약통을 터뜨려서 놈들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싸워라니 명령이야 마지막까지 싸워라니 찍어놔서 꽤 쎄죠 오우 예아 쾅 쾅 오우야야야 오늘 속도 좀 봐라? 다 모여 다 모여 그냥 한꺼번에 잡게 다 모여 조금 많구나 조금 많구나 그렇지 어 잠깐 이거 이거 버티신다고? 스킬 터지겠다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야 스킬 다 찍길 잘했다 살짝 후회했었는데 살짝 후회했었는데 폭탄 쓸 것도 없네 대체 언제 온 이 사령관인지 나발인진 대체 언제 온 이 사령관인지 나발인진 예에이 다른 폭력은 안 터지네 옆에 있는 건 범위가 너무 길어 에이씨 퐁 어쭈? 뭐야 얘 너 지휘관이야? 지휘관이다 이 말이지 아 왜이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그렇지 수력이 없는 것 같다 500밖에 없는 것 같다 나 부상자들을 옮기고 부서진 곳을 수리해라 부상자들 옮기고 부서진 곳 소리하라고? 죽이고 그냥 다 죽어있던 걸로 치면 안 될까? 뭐야 어허 파커와 대화하시오 파커 가자 말 인장교환 피치 가오 랜스 저 딴 거 하나 주겠다는 거냐? 도란네 찾아보기 아 저 파티네 멍청하게 멍청하게 도란네 야 안 닿다고 저게? 아 쎄다 아 이제는 안 닿네 잠깐 어 딜 좋아 딜 좋아 딜 좋아 그렇지 아 순간적으로 엑스로 다 뺏어먹고 싶었다 아름답게 뭉쳐던 걸 보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다 뺏어먹을 뻔했다 아이고 악마 처치하기? 기대보상 바지 하나 주면서 뭘 기대보상이야 아이씨 그냥 입장하기도 있네 하지만 파티로 가야지 아 내가 안 내가 안 눌었구나 아이고 으아 아무도 안 을거려 응 잘 잡고 있어 가라 으응 으응응응 아 나만 탱커네게 야 데뷔지 왜이렇게 세냐 진짜 나 어우 깜짝아 뭐야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두려워 야 좋다 있는 캐릭터 중에 내가 쓰는 캐릭터가 가장 내 맘에 맘에 든다 아 실드 게이지가 모두 소모가 되면 방어가 해제가 돼? 아 이래서 해제가 된 거였구나 여태까지? 형 나만 두고 간 거지? 쟤들끼리 싸워보겠다 이거지? 야 이 탱킹력 엄청나다 방어 실드가 깨지나 방어 깨지니까 사실상 데미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실드가 어떤 기조를 샀는지 모르겠어 이 탱킹력이 낫네 쓸 필요 없네 아 근데 안 들어와 야 나 죽게 내버려 두는 부분이야 지금 야야야야야야 살려줘 살려줘 아우 살려줘 어 아우 이걸 사네 이걸 사러 아우 아우 체력 5 남아서 5 조금 급했다 뭐야 저렇게 깨지면서 나가는 거야? 약간 좀 이상한데 느낌이? 뭐어메 그렇지 뛰어서 가고 번개 쭈루룩 아우 저거 뭔데 저거 안 터뜨려도 돼? 종물상자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터뜨려도 된다면야 뭐 나도 안 터뜨려 어차피 그냥 진행하면은 더 빨리 낼텐데 아우 약간 탱커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탱킹이었어 아 와디이이이이이이 어머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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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이렇게 장비가 아까 화려해졌냐 뭔가 아 나 왜 이렇게 장비가 화려해졌냐 뭔가 여기도 하나 있지 않냐? 없구나 깼으면 깼다고 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편하다 써버리면 그만이요 어우야 저런 거에 굴복하면 탱커가 아니지 얘네도 정신 없어 지금 얘네도 정신 없어 나랑 똑같아 얘네도 지금 못 찾아 지금 정신 없는 거야 내가 돌파하고 그렇지 강하구만 아 소환사도 있어 소환사네 에이시드 파로로 이런 거 필드에 있는 잠옥도 소환하는 것 같은데 고로치 고로치 고로 고로치 쏘고 찌르고 쟤거 한 거잖아 주머니에 아 진짜 쎄서 스킬 다 찍으니까 그냥 딜로스가 없다 그냥 돌아오는 대로만 써도 충분히 강하다 그렇지 청사를 칠 필요가 없어 계속 스킬 돌아오니까 마나도 무한이고 마나 쟨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이거 하양목할 것 같다 마나 감소가 있는데 스킬에 쓸 필요가 전혀 없네 너무 너무 잘 차니까 너무 잘 차니까 너무 잘 차니까 그렇지 그렇지 뭣이여 깜짝이야 찌르는 줄 알았네 이야 화끈하다 화끈해 방어력 개통 스킬 찍어도 되겠는데 앞으로 절대 스킵 안 해 안 해 스킵 스킵이야 스킵은 죽어 어 죽을 뻔 했네 어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야 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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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자자 피했고요 다행 전화해서 피했고요 어 기절 면역 뭔데 야 어 야 뒤지겠다 야 이혈로 뒤지겠어요 아 나만 노릴 거야 자꾸 그렇게 어 어 그렇게 나만 노리기로 한 거야 이제 아 너 걸렸구나 그거 온다 온다 야 무슨 실드가 한 번에 풀리냐 번개 야 어디 가니 왜 앞으로 가니 번개 아 야 팡 야 너무 세다 야 오어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헷갈려 그리고 아 아 아 그나마 방패가 나 하나뿐이라서 더 헷갈리긴 하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차는 줄 알았다 달아서 내려간 건데 야 방피 내가 간다 야 내가 간다 내가 몸빵한다 내가 몸빵한다 내가 몸빵한다 이건 이건 몹이 되는 게 아니야 야 공격하다가 앞으로 공격하다가 점프하면 앞으로 가는구나 여기서 갈 순 없대 이제 닿는 거야 안 닿는 아아아아 야 3천 남았는데 너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탱크라도 그렇지 나만 노리는 거 너무하잖아 완성되었다 살아있는 건 모두 서브가비보라 수독하군요 여좌 내 악마인 거 들켰다고 악마인 막 쓰네 자꾸 셰으면 혼자 살 것이지 더 이상 퍼지기 전에 봉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악마들은 왜 이런 짓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저에겐 악마의 피가 흐르지만 나 그 착권 쏘는 걸 빼야겠다 그게 별로 쓸모가 없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총 쏘는 걸 빼고 딜레이 생각하면은 너무 구려 내 괴롭혔어? 창 위주로 찍자 창 창이 세다 상처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이거 저장하고 뭐 고리 생겼어? 리포트 대신 고리 써보자 어떻게 나가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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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은 그대로 돌아가면 가자 척척 가자 아직 십육이다 열심히 깨야지 고쳐놨냐 가끔 비편하게 역병에 걸린 대원들이지 마십시오 대원들은 끝까지 악마와 맞서며 국경 수비대 임무를 다 했군요 이만님께 가보세요 알았습니다 이만 기도하니 따라 가겠습니다 킬레암마하무라카 킬레암마하무라카 오 능력 괴삭이네 전투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실제 태우는 냄새가 고약하네 때리는 도중에 회피하면 앞으로 가는거 이거 주의해야 겠다 적당한 때 끊어서 회피를 해야 겠어 점프점프 뒤로 뛰는거를 약간만 빨라도 보여 뭐하냐 아 아 배고프지 아 아 아 북경지대 북경지대 망했어요 전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함께 있던 펜니스님이 보이지 않아요 펜니스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 하나랑 하나 굴 좀 꺼주세요 야 더빙 잘했는데 짐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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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알아 죽이면 나오냐 괜찮네 아 뛰어가는거 별로고 쏘는거 별로다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제 쏘는것도 쓸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구나 짐이 아 야 왜 이렇게 얻어서 안보이냐 이씨 아 얘를 처치하는게 그거네 두목이고 얘는 쟤도 안 끌려오냐 무시무시한거 아 오 세다 진짜 세다 저 알기술은 미쳤다 진짜 발고리도 두절 있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속이 시원하네 고맙네 기적이에요 불 끄기 불 뭐 어떻게 끄라고 빨리빨리 뭐 들고와서 끄는거야? 나도 좀 들자 빨리빨리 이렇게 불 안 꺼졌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주황색일때 던지는거구나 아 아 아 이거 뜨는것만 되나보다 어 아 이렇게? 어 울타리 있는것만 빨리빨리 빨리빨리 동시에 던져도 되네 불이 얼마나 빨리 붙길래 끄는거랑 비슷하게 나와 으아 됐다 슈퍼 세이브였어 아 스멀 아 그렇다 네 네 그치 아 안 저렴 경 bye 미 그리 고마 쩝 싹 요 야 컴퓨터 진짜 소리 어썸하긴 한다 됐어? 네 한 상자에 두 개씩 줘 어디 보자 올라가면 되네 뭐야 깜짝아 디자인 좀 봐 놀랐네 나 어 스타크래프트 같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 약간 섞어놓은 듯한 디자인이야 다 몬스터리 맘에 들어 캬 이제 두 시쯤부터 시작해서 막 튕긴 사람들보다 훨씬 진행 많이 한거 같은데 서브 막 터졌다면서요 진행 엄청 많이 한거 같은데 애초에 어제 한 사람 현저타임에서 못했을거에요 이제 주변을 살펴봅니다 야 야 야 말밭이야 말밭 보기엔 뭘 살펴봐 이씨 뭐가 있네? 악마들의 묘 종료까지 남은 시간? 저거 뭔데? 저 가볼래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니까 혹해서 간다 또 간 사람이 있어 나말고도 간 사람이 있어 나말고도 궁금해서 보러 가는건가봐 들어가는 아 이렇게 잡으라고? 뭐 이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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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여기서 뮤직에 유령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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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다 아 오래압니다 꽤 재밌어요? 게임? 오우 예아 경험치도 주네? 근데 500밖에 안 줘? 한의 서린 여인 얘를 잡는 계근가 보다 잡았어? 아 아이템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잠깐만 야 잡고 쏙 먹고 갔냐 설마? 입에 쏙 호로록 하고 간 거야? 호로록 충돌 이거 방치가 정말 크군요? 무기 좀 작은 킬도 있었으면 재밌었을텐데 거.. 전사로 갑주도 그렇고 힘들군 접근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하다 그랬으면 진짜 재밌게 즐겼을텐데 크긴 하네 미친놈이 캐스트를 두개씩 주니? 미친놈이 천 나눠줄게 나중에 받을거야 돈으로 이름 기억해뒀다가 내가 좀 도움 돌려받겠어 내가 좀 도움 돌려받겠어 내가 좀 도움 돌려받겠어 야 저렇게 난잡하게 있어? 전부 깨고 말것이다 전부 깨고 말것이다 악마좀 싹 쓸어주세요 3번 3번 뭐.. 뭐라고? 정화하기 정화한거야? 잘했어 정화 먼저 하자 점의 깨물과 이거겠지? 아닌데? 일단 이거 잡자 정화하기 야 소환사 재밌겠다 온라인 게임인데 필드에서 소환사가 저렇게 걸어다닌다니 진짜 게임의 발전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뭐야 왜 뭘 먹은거니? 내가 허가도 안받고 막 먹니? 주인님 주인님 허가를 받고 먹어야지 주인님 허가를 받고 먹어야지 주인님 허가를 받고 먹어야지 추종자 대치 추종자 대치 추종자니? 니꺼 내꺼 없어 그냥 다 때리는거야 그냥 다 때리는거야 내가 추종자였구나 다 같은 부분도 들어가는줄 알았지 뭐 어떡해 다 죽이지만 어차피 겨움친데 야 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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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면 안되나 이렇게? 에이씨 귀찮은 녀석 내가 임무를 깼다는건 소문을 다 듣겠지 내가 가서 보상을 꼭 받아야돼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면 되잖아 5번 저기까지 가야되네 얘 부품 찾으면서 구체 파괴하기 애매하다 맵 애매하다 맵 구체 어딨니? 이거니? 내가 깼지롱 생무늬 뭐 하라고 그러지 않았네 여기서? 아 여기있네 내꺼야 아 건밭! 건밭! 건방진 것들 이거 아 퍼포먼스 그냥 깨면 돼? 문 찾는 거야 박살내고 다니는 거지 그럼 좋아좋아 여기 갈 수가 있다고? 그냥 먹어주고요 아 2천원 밖에 없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 게임 진짜 빡세구만 만 위로 풍차를 수리한 뒤 어쩌구 저쩌구 오 지원을 나갔다 3번이네 빨리 가자 진짜 열심히 한다 게임 그 초반 두세 시간대 졸렸던게 거짓말까지 사라지면서 아 그런거 아니고 졸리긴 하네 열심히 가보자고 게임 새로 나왔을때 달려야 재밌지 ... 흐흐 흐흐흐 이거니? 뭣된 놈들아 어디서 가자 올라올라 올라올라 10초네 말은 치사하게 자 똥구멍이네 졸라 치사한 것 봐라 5초로 해주지 그냥 까짓고 뭘 먹어야 된다고 말이야 말에 기백이 있구만 맞는 말이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역병이 나버리고 뭔 상관이야 거대 시체 거미 처치 오우 맨 악마비 왜 또 나왔어? 맞아 너무 쉽게 나온다 야 콘셉트 너무 많다 콘셉트 너무 많다 여기 저기구만 나 혼자 갈래 혼자 가는게 빨라 내 생각엔 정신 없어 나이도 별로 안 높은데 정신 없어가지고 피할 것도 못 피하고 못하겠어 스킬 구성도 약간 딜 쪽으로 가서 탱커 비술 뭐 데미직 반감 대신 딜이랑 쿨타임 감소 이런걸 했더니 이런걸 했더니 레벨업 날카로운 창 날카로운 창 날카로운 창 내가 내ok uncond nouvelle 날카로운 창 날카로운 창 하나 joka 之ait 너 ICO 다시 사Es 나 Mc 하나 아까 넵 그렇지 방패치기는 괜찮은거 같네 그리고 들어가는게 약간 이제 고정적인가 보다 하나 안 깼어 나 다 깼는데? 뭐 지나가면 되나 그냥? 어이 하나가 안 깨져 있다고? 뱀의 꼬리에서 이제 뱀꼬리 맵이고 육꼬리에서 하나 안 깼나? 안 깼네 아이 뭐해 거대한 뼈를 파괴 통로를 만들어라 크로치 크로치 야하 실드가 엄청나긴 하네 크로치 찌르고 때리고 때리고 기절시키고 때리고 번개로 쳐 아 하.. 다했다 렌스 아 렌스만 나와 내 것만 나오게 딱 되있나봐 어 왜 이렇게 많다고요? 아 참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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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더 남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우 야 이 정도야? 잡음집인데? 한 마리 어딨어 절벽 위로 이동 던전 게임보다 던전을 잘 구성해놨다 아 일일이 설명량 나오면서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피곤해 어우 다 부여 워호우 세상에 에에에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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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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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꼈어 꼈어 개 웃기네 이거 야 잠깐만 자자자자자 너무한거 아니냐 아무렇게만 해도 가자 어후 주머니 파기 10개 이 입구에서만 4개 있네 오우 이 놈의 실드는 어떻게 채우는거야 야 야 저게 포자야? 질중 좀 해 저게 뭐지 저 포어 어이 뭔데 아 뭔데 안죽어 이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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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뭔지 시야 갑자기 미트코치지 뭐야 함정 카드야 뭐야 안 닿는 거야? 아 왜 자꾸 이상하댔어 이거 때릴 수 있는 거네 왜 잃는 거야 이거 아 쟤 왜 앞으로 가 쓰레기게이머 안 닿는 거야 아 Uh. 진짜, 어우 진짜. 그렇지 쟤 여기서 띄워 주고 뭐야 쟤 잠깐만x3 자자자자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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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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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데미지 같은거야? 야 인간적으로 이거 기술쓸을때 부피하잖아 기술을 캔슬하면서 피해야되는거 아냐? 그렇지 아 마우스 방향에서 뒤로 뛰는거야? 그런거야? 아 그렇네? 자 뒤지겠다 야 약점이 막 오출된 부분이죠? 아 뒤로만 구르는지 알았는데 내가 앞으로해서 그런거구나? 마우스 방향이구나 흠흠흠 흠흠 잘가시구요 맛있게 먹어주구요 위로 1번에 가서 어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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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장르계에 수면제라는 헥앤 슬래시를 자만저고 플레이하다니 준비 침실한 말인가 아 아 아 아 아 게임 장르 그것뭐야 Conte 회복이야 이것도 이어 아이고 어미 좀 나있어 그냥 공격 자체가 버는 방향으로 가는거네 보기네 터지는거고 아 뭐가 자꾸 날아가는 애들 저거였구나 음 저런거고 역시 구르는게 약간 좀 불편하긴 하다 나는 못끄려 좋아좋아 일단 알아서 먹는거 같애 아 그만 나와 뭐 자꾸 나와 아이고 번거롭구나 누워있는 애 안 끌리고 에러벨 광신도 투구 등치를 볼 수가 없어 내가 잃기엔 너무 작다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자꾸 옆에서 나올거야? 으흐흐흐 흐흐 어깨 뽕 약간 드로이드 마법 쓰는 것 같아 나무 없어지면서 강하다 골고루 찍어야지 이제 뭐하지겠냐 아주 빡싹에 모여봐 1300 300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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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oo오오Sí 봉준 게임이야 그렇지 모셔 이제 보스여? 들어와 산만이라고 많은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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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이상한 기술스네 집 도와들 안 맞아 독인가봐 오어메 간단한 LP때매 무력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졸라치사하네 야 그거 너무 하지 않니 인간적으로?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끌어가냐 아 실드! 죽었다 마뜨리다 지옥의 마뜨리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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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그만해 엔간이 해 사면탄 뭐야 암치 좀 봐 나 그냥 일로 갈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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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무력화야 어우 야 쟤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저리 깠는데? 워백 아 저거 어떻게 해 인간적으로 너무 하잖아요 구르기가 약간 내 생각엔 약간 다른가 보다 좀 만능인가 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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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해결하자고 우리? 아 이 사이에 있어야 안 맞는 거야? 아 그렇네 다 처맞는 줄 알았지 나는 약간 자비가 있구만 저건 띄금 피해 주고 저건 띄금 피해 주고 너무 하지 않냐? 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야갑자너 어우야 불러지네 맞은 상태에서 개 좋네 약간 약간 근데 이상한 구르기가 있다 5초랑 관계없는 구르기가 하나가 있네 죽어 혼자 하니까 허시 씹구만 뚜껑? 뚜껑 예 내보내줘 이제 F2였니? 아야야야야 아야가배 재단위에 뱀의 갈무리가 있다고? 아 그럴뻔했잖아 그러하다 그러하다 이거는 C4는 탈출의 노래 잠깐 나중에 쓸거야 라스 별로 안 좋은거 같고 방미를 한번 할까? 이거 입히고 10% 증가한다 이걸로 하자 집에 가자 빠바바밤 빠바밤 국경지대 얘네 세계 왜 이렇게 상막하냐 꿈과 희망이를 좀 키워줘 지옥이잖아 그냥 여기는 아 나는 그거 없어? 아 있네 타고 가면 되겠네 저거 야 근데 되게 애니메이션 되게 잘 만들었더라 그 말 타고 가다가 적들 쫓아오는 그건 진짜 끝내주던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그런거 또 있으려나 앞으로 이제 만내 컨텐츠나 추가 컨텐츠 나오면 계속 생기겠네 그런거 던진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 사실상 이제 화려함이 없는 초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잘 구성해놨어요 이 뱀의 부옥을 사용하면 역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쟤가 히로인이네 너의 맹이는 나 약간 이제 중요한 역할 하는 데서 약간 양쪽 타켓을 잡기 위해 전혀가 날 구해 중성적으로 만들었나보다 저와 제 동료는 아크를 찾기 위해 유디아로 가는 길입니다 나랑 얘랑 동료였어? 모라이 유적지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그곳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모라이 내 동료는 NPC뿐인가? 그래 들어본 적이 있네 전설에 따르면 옛 가바티안 왕국의 수도 어느 날 가라앉았다고 하지 소금사막의 인강미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온라인 가능한 스팀 게임 같애 그들은 가바티안의 고선들이니 말이야 잘 만들었어 가기 전에 온라인 게임 같지 않아 순례자의 설을 가져가래 숙명 도움이 될걸세 먼저 유디아로 가서 모라이 유적지로 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어요? 먼저 가라고? 누구 맘대로 먼저 가래 레위스 원장님이 정신을 차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기로 가야된다 저기로 가야된다 에고 오오오오오 15원 30원이야 오오오오 고만 피같은 돈을 말이야 어쩔거야 이거 오오오오 뭐야 뭐야 아는 사람이야? 춤추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 봐 아아아아 나 태우고 가는거구나 그럼 여기까지 태우고 오지 뭘 어디서부터 시작한거야 이제는 산란도 구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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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당한데서 하고 끊어야 하는데 정신이 좀 낫거든요 지금 좀더 더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려 할 때마다 헷갈려 미쳤나봐 이거 하고 올래 꺼져 이거 하고 올 거야 북경지대 갈 거야 다른 동네 행위야? 캐스트가 남았는데 앞그릇에 밥이 남았는데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직이 캔데덱이 전달하라 또 갔다 와야 되냐 이걸로 더 가까운데 이걸로 갈래 그냥 아니야 가야겠다 이거 괜히 왔어 나 저렇게 는 게스트인지 몰랐어 귀찮은 거 만들어놨어 뭐야 기분 좋은 향기가 퍼진다 시야 찾자 3만리 에우론에 관해 있을 겁니다 훼손된 비물을 이기기 여기도 어떻게 사냐 지옥이야 여기다 시체를 묻는 거 자체가 실내다 난 여기 절대 묻히고 싶지 않아 죽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뭐야 이거 야 뭐야 기능 가다가 잡혔어 야 야야야야야 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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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배트 꿈 없네 왜 이렇게 세냐 거미들 왜 이렇게 세냐 거미들 왜 거미가 이렇게 세 어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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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몇인 거야 잠깐만 19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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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만이야 198만 아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나 좀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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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애새끼들 나보다 강해 헐 진 헐 데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제 저걸 잡고 잡어졌어 막탄만 살짝 치면 몰라도 지나갑니다 아이고 미친놈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야 잠깐만 나한테 오는 거니? 아니지?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아 웃기지 마시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못 내려갔어 오우 어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미친놈이야 오우 미친놈이야 케스트 이렇게 방해하는거야? 세방용 cand 킵 다 잡았지롱 다 잡았지롱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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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일로 와무지 아 여기까지 닿냐 아 쎘네 쟤 말은 선선하다 말이 대신 맞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네요 미친 게임 이거야? 야 뭘 살펴봐 야야야야야 퀘스트는 한설인 여인을 처치하라고? 사람 이름 같네 다 코리안 게임이야 한설인 여인이라는 사람 같잖아 한설인 씨네 한설인 씨 어 어쩌라고 끝난 거야? 야 몬스터가 너무 많이 써보인다 겸치 쪽 빨아먹고 싶다 아 뭐야 시방 지금 해버린 부분이야? 왜 이렇게 뜬야 내가 맞아서 데미지가 안 들어갔나? 아 저거 몰트 아니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도 깰 것이다 어 성체 어디서 성체 성체 어디서 성체 열두 마리 나 열두 마리 열두 마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서 성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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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건드렸잖아 꺼져 깨고 비밀 던전 지도? 어우 웃기지마 아니야 아니야 안 웃겨 비밀 던전 저기 있다고? 열 열 열 세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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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잡니~? 됐다 완료 그리고 지나갑니다 비밀던전 있다고? 여기에? 다음으로 70걸음 아 저쪽이네 오우야 여기 아님? 여기 아님? 잘 피했다 더 멀어지는데? 아아 저렇게가 아니라 아래쪽이구나 아 반대네 잘못 생각했는데 저기도 빌런전 있단 말이야 저기가 저렇게 되어있는데 고독한 악마의 마굴 비밀던전 어딨어요? 아르네 아래 입장? 야 비밀던전도 만들어놨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사람이 없어 비밀던전 근처에 있는 사람도 없고 재끼고 가나봐 너무 괴랄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괴랄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네요 체력은 되게 낮다 성타맞춰서 죽겠는데 그렇네 엄청났네 이건 뭐야 아우 진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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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안되지 보스가 있네 보스가 아무래도 자랑한테 다들 별 신경 안쓰고 넘어가나보다 줄줄이 하는 사람 좀 낮추аем 이것저것 귀찮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필요한 거면 딱딱하지 약하네? 끝난거야? 아 싱거웠구요 이런거 이런것도 있네요 아 뭐 이런게 있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죠 진짜 끝난거 맞지? 갑니다 다야? 음흠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많이 했다 오늘 일 지켰기 때문에 아 너무 길었어 오우야 레벨업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템창 되게 넓다 레벨업 한게 아니구나 다음 맵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에 갔다 갈까? 아 넘어가니까 좀 아쉽네 한시간 더 하면은 나는 죽게 될것이야 조금 자고 자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야되기 때문에 음 음 생활을 위해서 여기서 끊도록 하죠 내일 이어서 가죠 내일 이어서 음 계단을 올라가는건지 내려가는건지 모르겠어요 여긴 없어? 비밀? 에이씨 에이씨 아 뭐가 크게 아쉽다 내일 다시 하죠 그럼 여기까지 하는걸로 오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종료 확인 저녁 시간대는 또 사람 꽉차가지고 못하겠네 사람들 다음에 뵈요 뿅 иг 수고하셨고 5 5 3 4